이것이 피가죽이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피가죽이다 상록체육관 관장까지 쓰러트렸어요 그래서요 다 찼어요 이제 남은건 포켓몬 리그 그리고 환상의 포켓몬 잡는 것 뿐인데 환상의 포켓몬을 먼저 잡을까요 그거 할까요 환상의 포켓몬 화력발전소랑 어디에 있다고 했지? 아 깜짝이야 짐승이 반갑다 피카츄야 이렇게 해줘야 돼 긁어줘야 돼 긁어줘야지 피카츄가 좋아요 자 사료도 줄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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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 안줘 기다려 자 재고 사료를 주고 싶은데 자꾸 팔이 왜 저쪽으로 갈까? 자꾸 팔이 왜 저쪽으로 갈까? 재고 먹어라 재고 먹어라 아 힘들다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이게 잘 먹어 이게 안 돼 비술로 날아가자 어떻게 날아가냐 안 간 데가 있어 활약 무인발전소 그리고 여기도 안 갔네 그죠 여기 왜 안 갔지 어 여기 가보자 비가죽 비가죽 아 자전거 있어야 된다고? 가자 리자몽 오 뭐야 이렇게 높이 날아도 돼? 나? 나 이렇게 높이 날아도 되는 걸까? 얘네랑 못 싸워나? 착륙을 못해 어? 날쌩마도 잡고 싶어 두두도 아 바꿔? 까붕이로 아 은파인열매 이뿌이도 잡았다 이브이 스몰이브이 스몰이브이 뭐야 이브이의 박쥐 어 감사합니다 까붕이 까붕이 내가 진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타팅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뻱돼 związ 와 뿌이뿌이 뿌이뿌이 어 훈낭 그러니까 이줘 넌 잡히기만 해봐 넌 잡히기만 해봐 난 환상의 포켓몬때 잡을건데 얘는 흔하잖아 까붕아 가자 두듀 두듀 저번에 만났는데 좀 쎘거든요 소갈타죠 와 개수워 오 도감 주지도 넣고 사탕 재료 여기 날쌩마가 하나 있었는데 킹탕 재료 포니타네 포니타가 지나오면 날쌩마 미국의 야생의 무스탕이라고 있어요 개큰말 야생마 오 뭐야 깜짝 놀라서 재료 잡아버렸어 너무 커서 뭐야 일정한 분이 왕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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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i 기준으로 armas 왕쪽 여러 trip 안되겠다. 관심없는 척 소원 감사합니다 오오! 1200점 스몰에다가 그레이트 연속 잡기 빨칸 빨스 잉마 우와 멋있다 이거 진짜 와 날씽마가 울고 지쳤다 아 양 먹여야겠다 아 쟤 넌 닮았다니요 우리 전팀장님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십쇼 우리 전팀장님이 금수 닮았다는 거야 하는 짓이 금수라고 얼굴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 킹LY0205님 만원여 감사합니다 또 화기애애하게 또 회식 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금수 얘기하니까 금구슬이 부산에서 못할 것 같은데 원래 제 스튜디오에서도 후보가 나왔는데 위치가 아무래도 제가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오기가 좀 힘든 지점이 있어요 식물은 이거 하면은 이거 다 농사 망하죠 옥주동 얘가 18번도로 4천왕들이 사는 거죠 18번도로 4천왕 아 날씽마 타고 다닐까 아 날씽마 타고 다닐까 냉동 빔 아 스피드 싫은 소리 아 싫은 소리 들었더니 방어가 크게 떨어졌죠 어 살았어 아 한대 얼음이 걸렸어 10% 확률인데 저거 그러면은 다른걸로 저폐기 사이코 키네시스 회복략 테드슘 은근히 좋은데 냉동략 냉동으로 거쳤어 하지만 이거는 상성이죠 아 자속이라서 뜬거야 까붕이 귀엽다 그치 나씨 날씽마 타고 다닐까 날씽마 스탭좀 보자 사이코 키네시스 사이코 키네시스 사이코 키네시스 사이코 키네시스 사이코 키네시스 별로 안달아 얘는 병충해 제거해 오 뭐지 아 물이라서 빨아먹는구나 자식이 냉동빔 근데 나보다 느리면 뭐야 쟤는 나씨는 나보다 느려 그치 태워야겠다 적뼈 좀 적뼈가 4가지나 Y 한번 하자 캥 와 Y가 원조집이고 X가 검은색으로 되는 거 보니까 X는 뭐야 대체 Y가 훨씬 멋있는데 아 물이네 물도 이것도 안좋잖아 물은 제기라 물담당 X가 물공기 X는 드래곤형 Y는 기존 안아프죠 자 튀겨버리겠습니다 타잉 타잉 X 꽥 달라당 피카츄는 처음부터 이걸 얻었어 910 굴이죠 교체 땅으로 교체 G순위로 G순위의 지진 한번 보세요 4강도 떨어져 죽을 수가 있어요 지진은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놀랍게도 이 자연재해는 비주기가 개발한 거예요 꽝 이제 부대기 공룡이라고 안 하겠죠 이제 갓대기죠 불 드래곤 타입으로 바뀜 Y는 흑스형 불 아 이거 살리자 이건가 이건 안치러 조각 건강하게 그리고 날생말 한번 봐 팬텀은 교환으로 통신교환으로 얻었어요 불꽃 온리 불꽃 이 온리 불꽃이 가지고 있는 간지 약간 우쭐쟁이에요 이 자식은 바로 안 써 바로 안 써 포니타 포니타 먹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포니타 다 이렇게 생졌나? 오예봐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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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틀드 야후도는 뒤로가 얘는 여기 있을 내가 아니야 요 까붕이가 앞으로 가 아니다 적벽이가 앞으로 가 그 다음에 까붕이 왜냐면 느린 애는 누적 딜이 들어가 계속 싸우면 그죠 그리고 까붕이한테는 맛있는 걸 줘 무슨 맛있는 걸 주냐 후르치밀크를 줘 무려 72차 근데 오버 힐은 안돼 오버 힐은 안돼요 여기까지 절대 안돼 접을 거야 저 할 거면 서수는 따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중요해요 왜냐 로켓단 같은 애를 만나면 두 명이 강제 출전해서 두 번째까지는 중요해요 아직도 포할못이야 불이죠? 지진 아직까지도 포할못 있다는 게 놀라워요 내 방에 이제는 포켓몬 박사들이어야 해요 당신들은 축하를 잡는 건 그냥 강력한 그냥 강력한 리자드리자먼 X로 진화해서 특공으로 바꾸고 아 이거 물리지 특공으로 바꾸고 아니다 물리로 바꾸고 화연방사가 특공이에요 그럼 특공이 특공으로 바꾸고 화연방사 자석 붙인 화연방사 그렇지 드래곤이 되면 그 천사한테 할게요 드래곤을 기본적으로 이상의 풀 태워버리죠 아직도 풀이야 얘는 진화가 덜 됐어 사람한테 너 진화가 덜 됐니? 하면 욕이지만 포켓몬한테는 욕이 아니에요 그냥 화연방사 자 바로 태워버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뭐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볼이 내가 여기를 왜 안 왔을까 아 저기 볼이 있네 사람과 포켓몬이 함께 걷는 길 날쌍마 안 타고 다니면 좀 답답한데? 까붕아 왜 뭐 발견했어? 까붕이가 발견했어 라지 열매를 제넘마 타면 너무 그건데? 전투요원이 빠지는데? 레벨 제일 높은 골에 뺄까? 아 지순이에 빼자 적벽이는 레벨이 낮아서 계속 있어야 돼 이름을 바꾼다 진짜 하는 거 아니고 탈 것으로 그냥 아 제넘마라고 하지마 왜냐면 다른 스트리머 이름을 붙이는 건 좀 그래 그래서 옛날에 그 그 뭐야 종수룡동 종수룡동지도 안 했어요 종수룡동지 이릉이 이릉이였다 이릉이 적벽이 이릉이 어 이거 약이 다 됐나봐 반응이 좀 이상해 이상해 배터리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릉이랑 적벽이 아니면은 얘는 재능이 떨어지잖아 얘 이릉이라고 하지마 얘를 해 얘가 재능이 좋아 왜 이렇게 불탐? 얘 곧 진화할 거 아니야 박사한테 보내면 안 되니까 마킹 해놓고 그리고 약을 매겨 나래캔디를 매겨 그래서 얘를 진화시켜 그러면 얘가 모습이 변해 얘 불 대문제 두번치기 별로죠 짓밟기 회오리 불꽃 별로죠 굴대문자 어 안됐어 왜 안됐지 40이 지나요? 또 먹여 또 먹여 불쌍한 주사 마구 찌르자 마구 찌르기는 진짜 별로네 웃기하지 않네 마구 찔러 그리고 기술 머신 케이스 가르쳐줘 좀 하연 방사 이게 사기죠 스피드를 크게 올리기 두번치기 짓밟기 고속이동을 얘는 그거 될거에요 땅굴 파기 아 안돼요 되지 왜 안될까 지진도 안돼 이릉이와 적벽이와 함께하는 포켓몬 와 빠르다 가자 이릉아 어 포켓볼이 어 이상한사탕은 또 주웠어 왜 낚시가 없지 여기는 맨날 낚시선 포켓몬 로데스는 마음이 편해지고 있는거 같아 승부합니다 포켓볼이 하동 개비 그릴소 어 오 오 오 메가지나는거 이렇게 귀찮지 이 메가지나가 만약에 xy가 없고 하나만 진화하면은 굳이 할 필요가 있어 매번 전투할때마다 하는데 매번 전투할때마다 하는데 그냥 진화시켜주면 안돼 아 그니까 진화를 그냥 시켜주면 안되냐고 왜 아 어차피 맨날 전투할때마다 키워하잖아 아 엔트리중에 아 뭐 꼬부기 뭐 이렇게 있으면은 얘만 하나만 된다고 그럼 린정이지 그럼 린정이야 그래서 듀얼할때는 상대방 진화를 빼는것도 중요하겠다 그쵸 보지 보지도 땅이기 때문에 괜찮다 땅은 룰로 야구동 메가진화 메가진화 때문에 스타팅은 하나만 쓰기 써 써야됐네 그쵸 이런 개이득이 아니 안쓰면 구경을 못하잖아 아니 안쓰면 구경을 못하잖아 이민족이 생각난다 영걸전의 이민족들이 3개의 능력이 독진붕 벌레 독 벌레독 벌레는 불로 태워 근데 여기는 스타팅만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막 뭐 전에 줬었던거 다섯개 밖에 없었어 아..어떠지 너무 쉽다 까붕이 진화 형태 보고싶다 까붕이 진화 형태 보고싶다 이거 뭐 주겠지? 좋은거 어? 드릴라이너 뿔 있으면 할 수 있어 이거 이거 쥬데기 쓸 수 있을걸? 쥬데기 라고 하지마세요 쥬데기에요 와 땅 80에 95 급소가 잘 터져 그럼 160 자석 붙으면 120에 240까지 들어가 이거는 배워야지 1등 얘는 배워야지 1등 얘는 배워야지 1등 얘는 미개한 미개한 짓밟기 빼줘 지순이 다시 너 엔틀에 너 꼬레빼 드린 라이너 가르쳐주고싶은데 드린 라이너 드린 라이너 드린 라이너 드린 라이너로 드린 라이너 드린 라이너 객기 킹망파기 이거 진짜 좋은데 근데 이거는 크리티컬이 더 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객기가 봐봐 땅하고 바위 다 안되면은 땅하고 바위 안되면 노말이 날수도 있어 카운터 찾으면 아 잘 안터져요? 고맙어 포켓몬과 오 쟤가 멋있어 나는 성원숭이 멋있어 자속독기술 있어요 오물폭탄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특수공격이라 잘 안터져 대미지가 독지르기가 없어 메가지나 해서 이거 한번 보여줄까? 원래 불 대문자 있는데 불 대문자 안 했어요 하나도 안 왔어 어? 도망갔어 잘 걸렸다 돌은 쥐약이죠 적벽이 까맣게 될 수도 있고 예 그럼 드래곤 기술 배워놓으면 좋겠다 그죠? 엑스지나 한 다음에 드래곤 기술 하면 되잖아 성원숭 그대로 써요 저 딱 구멍 파기는 아쉽게도 졸업시켜줘야 될 것 같아 날개치기를 내가 지났는데 특성은 없어서 타입 변하는 애들이 의의가 큼 아 그래서 액자몽 와자몽 이렇게 하나봐 액자몽 와자몽 베넛이 나 그거 있거든 용의 파도 어? 근데 특공이네? 굳이 지금 배울 필요는 없겠다 드래곤 드래곤 비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불이 약해지네? 그치? 아 드래곤 불이야? 그럼 비행이 사라지네? 불 대문자를 배워놓을까? 차라리? 지금 불은 저거밖에 안 쓸 것 같아 불 대문자보다 화염방사가 훨씬 나아 날개 쉬기를 배우자 차라리 땅굴 파기 안 쓸 것 같아 이게 훨씬 나아 쉬는 게 멋지게 좋아 좋았어 휴식도 중요하지 지들은 워라벨 따박따박 지켜서 쉬려고 하면서 포켓문도 쉬어야 돼 뭐야? 너겟을 만들어 달라는 건가? 만들어줘야죠 야 이거 엑셀런트에다 한 번에 던져가지고 잡았으면 경치 꽤 높겠다 어? 별로 안 되네 왜, 왜지? 포획 성공, 엑셀런트, 원샷, 테크닉 보너스, 사이즈 보너스 있는데 4.9가 붙었는데 잘랑어무 어? 두 pistol 두뚜다 두뚜리요 이거 커브보도 돼요? 가방 커브보도 돼? 안 되는데 오! 두뚜 두뚜다 두뚜이요 이거 커브볼이도 돼요? 커브볼이 돼? 안되는데? 성질머리가 싸나워졌다 표정이 그죠? 옛날에는 표정이 별로 없었는데 안돼 칼도둘까지 기다려줬어 안되는데 칼도둘까지 기다려줬어 칼도둘까지 기다려줬어 칼도둘까지 기다려줬어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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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를 주위에서 버리죠 닥트리온은 두더지에요 디그다에서 지나는 용기 짧은... 짧은 치마 용기 불 대 불 하지만 나한테는 4가지나 지진이 있다 죽어봐 낑 낑 낑 낑 낑 낑 와이가 훨씬 근본이네 와자몽 고생한다 너도 EV 불지나 부스터 맞어 얜 쥚삐 썬덕 소원이 맨날 표로 만들어놓거든 아 그러네 지지는 물리네 생각인가 이걸로 해야지 10만볼트 얘는 근데 불 드래곤으로 진화했으면 비행이 빠지니까 날개가 접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솔직히 땅으로 내려와야지 엄청 날개는 조그매지고 덩치 커져야지 드래곤도 알아서 그건 맞지 그건 맞아 근데 근데 그냥 생각해봤어 생각하는 게 죄야 그냥 나만의 나만의 생각하는 거 죄입니까 하하하하 죄래 침착맨의 생각은 죄인 두트리오는 걸어만 다니는데 비행이야 비행이 사실 그 느낌이야 원래는 새 새 포켓몬을 좀 그래서 원래는 비행이 새 타입이었어 근데 새만 아니고 날아다니는 데까지 놓다 보니까 비행으로 바뀐 거야 근데 자석이 안 붙네 지나 보니까 내가 이걸로 지났을까 방법이 있죠 날개 날개 시기 어쩔 건데 하나도 안 아픈데 어쩔 건데 날개 시기 누가 하지 말라고 했죠 이렇게 효잔데 자 스킬 하나당 두 개씩 빼고 있어요 날개 시기로 대단하죠 세 개 뺐어 미쳤다 이것이 날개 시기다 그리고 날개 치기 진짜 약 오르겠죠 어 샤미드 진짜 약 오를 걸 오로라비 감사합니다 아 나파 아 나파 이거 날개 시기해 왜냐 제가 성공이거든 빠르거든 한 대 맞고 해 어 내가 먼저 해 왜 어 두번 치기 약하죠 그죠 계속 성공이었다고요 알고 있었어요 다시 날개 치기의 환상적인 개수 보이세요 35번 쓸 수 있는 거 이것이 장기전으로 갔을 때 나 리자몽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 수없이 쉬는 날개 시기로 날개 시기에다가 그 PP 늘리는 거 해야겠다 포인터 포인터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니들이 지랄해서 안 했어요 원래는 하려고 했어요 나만의 포켓몬 하라고 해놓고 연병을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지 놀렸어요 지들만의 포켓몬이지 나만의 포켓몬을 하래 하다보면 지들만의 포켓몬을 해 자 물 물은 뭐다 요걸로 하고 비행을 살린 다음에 날개 치기 자속을 붙여서 고거 을 뱅 뚜 이 자식이야 콜 아프지? 콜 아플거야 진화도 템 돼 있는 소리 콜 아파서? 이럴 그치 취대기가 나가라 자아 어 뭐야 골덕이 아니네 아 그럼 지진하기가 좀 미안한데 지진하기 싫은 소리 했는데 없었죠 싫은 소리 안 들었죠 공파기가 왜 미안해 지진이 훨씬 미안하죠 지진은 저 트레이너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뭐야 이 도로 다 왔어 저 위에는 뭘까 어 뭐야 접니다 오박사의 조수입니다 홀세트에이치를 전달하도록 받았습니다 예 홀세트에이치 86종류 아 하이퍼볼 고마워요 더 잡기 쉬워지는 볼은 실프 주식회사가 개발하고 있다던가 뭐던가 여자친구가 데이트할거야 18번 도로에서 말이야 이거 한번 구경할 수 있나 무지개 백화점이 보인다 기다란 길이 보인다 지도를 봅시다 여기 어딘지 아 나 여기 밝혔구나 드디어 그죠 그래서 여기 무지개 시티 그죠 근데 저 위에 깡패들이 있는 데는 어떻게 가지? 오른쪽에 깡한점 그니까 저기 저기도 갈거야 저기 뭐 썬더사이잖아 무인 발전소 저기 가고싶은데 아 여기로 뿌시네 어 뭐야 야 너 왜 자 일어나 눈을 뜨고 루엥 야 생 잔맘보 이 자식 왜 방어가 올라가지? 피리를 불어서 온가? 노말 타입이죠 잔맘보 나도 있어 근데 얘는 메가 진화를 하고 하얀 방사 이게 특공이죠 하얀 방사 일단 잡고 돌을 던질 기회를 줄거야 빡치기 풀이 죽나요? 안 죽어 잠자기 전에 빨리 화염방사 불어진 안 죽어 좋았어 안 죽어 아 악슬런트 오 한번에 잡았어 경험치가 꽤 되겠는데 악슬런트와 한방에 잡고 박 잡은 거에다가 자 테크닉 보너스 뿌잉 잔만보 두마리 됐네 이거 한마리 있으니까 얘는 갈죠 너겟 만들자 자 기존에 잔만보 있죠 찌뿌둥이 찌뿌둥이 찌뿌둥이랑 암컷 찌뿌둥이 수컷 잔만보 상태를 본다 오 얘 최고야 최최최 공방 h 최고 특수공격도 좋은데 특수 방어는 안좋고 스피드는 원래 느리고 의미없고 찌뿌둥이는 4최고 찌뿌둥이 스피드는 의미없고 hp가 좀 떨어져 한 놈은 공장 가는거야 특수 방어도 좋은게 좋은거죠 그니까 이거야 특수 방어 특수 공격은 별로 의미가 없고 특수 방어가 좋냐 hp를 좀 좋은게 좋냐 이 차인듯 봐봐 특수공격은 아무리 높아도 저정도 그럼 지금 두번째가 좋은거야 찌뿌둥이 말고 근데 안쓰 근데 안쓰 자가자 아씨 잡먹고 잡벌레 잡고기 포인트 날개지기 빨리 올리래 고생했다 야 고생했어 여기까지 오느라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은 일인데 고생했어 깨비참 어머나 들켜버렸네 내가 여기 있다는거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줘 이거 줄테니까 부탁할게 공중날개 왜 저걸 보고있지? 저 여자아이는 1탄 1탄 어 하늘버전 땅 땅골파기? 구멍 똥파기 공중파기 공중파기잖아 공중파기 하늘파기 오오 하늘파기는 써야지 이건 해야돼 그동안 그동안 이게 너무 약했어 사실은 날개치기가 봐봐 60밖에 안됐어 공중날개 공중날개 어 이게 후원이 알람이 안와 왜 그럴까 후원 감사합니다 구독 알람이 안와 구독 알람이 왜 그럴까 이거 꺼졌나봐 이거 꺼졌나봐 이거 꺼졌나봐 노랑초파리님 구독 감사합니다 1탄째 하늘에 오른 후 2탄째 알람이 옵니다 구독이 안오네 후원은 들어온다 2탄 3탄 3탄 5탄 2탄 5탄 3탄 1탄 5탄 5탄 바위가 돌한테.. 아니 하늘한테 강하거든 드래곤으로 아니 날개를 쉬어 아니 드래곤 비행을 없애 비행을 없애고 지진으로 가 수원 감사합니다 비행을 없애야지 타운터를 피해 버티는거 봐라 스톤 샤워 피했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한 이득을 봅니다 효과가 대단하다 왜죠? 드래곤의 강해? 아 불에도 강하지 돌이 날개 쉬기로 갑니다 그러면 무속성이 되죠 그리고 나는 쉬어 그리고 한대 맞아 약하게 그리고 내가 성공이니까 회복한 다음에 개패 아 괜찮아요 비행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지진을 한방 갈기면 체력이 회복되는 효과 그래서 날개 쉬기가 꼭 필요하다 아시겠습니까? 개나 소나 다 지진 쓰네 비주기가 개발한건데 상대 레벨이 낮아서 이게 되는거라고 하는데 그걸 감안한겁니다 그걸 감안했죠 베어가르기 20 70 어? 좋은데? 이거 좋아 급소에 맞기싶잖아 어? 지뻑이 독 독 독이면은 감당일증 있죠 지대기봉용 독에다가 땅이야 4배 약화 4배 약화 4배 약화 그리고 저 자식은 자가지기를 쓰니까 빨리 제거해야돼 어떻게? 지진으로 사망 포켓몬 박사가 되어버렸어 앙소에 70 41 까불지마 부딪쳐놓고 도망가지말라고 요거 일흥이는 날쌩마야 독 저 과연 방사 과연 방사 짓 짓 과연 방사 과연 방사 지... 과연 방사 이브 과연 방사 이 화염방사 와 뱀고기 뱀고기가 됐죠 자 다음 그대로 싸운다 비행 비행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한다 화염방사 쇠구이 뱀고기 얘가 대장같다 어 그 포켓몬 놔줘 그 포켓몬 말이야 갖고싶어 레트라 레트라 바를바를떨는게 너무 웃겨 화염방사가 6개 남았으니까 3개 남겠네 30레벨 때도 상대할 때도 메가진아를 꼬박꼬박 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명 깊으신 분들이 계실거에요 주펄 안산폼 콜카노 땅이죠 결제합니다 야후돈이 야후돈이 답을 알고 있죠 야후돈 야후돈 파도타기 야후돈은 사기야 뭐라고 정신공격 두개를 다 충족시키는 미친 사기 야후연은 안써 야후연 있는데 안써 도가한테도 정신공격이 좋나 독이 정신이란게 있어 얘가 인간형한테 좋을텐데 왜 좋지 왜 좋은거야 도가한테도 아 왜냐면은 정신공격 같은거는 도끼로 버티는거잖아 근데 이거 좀 잘못된거 같아 원래 도끼로 버텨 악으로 깡으로 악은 강하잖아 에스파에 근데 도끼는 왜 약하냐고 뭐 보상없니? 뭐 몰래 찾았는데? 웃긴다 얘는 독을 초능력으로 흔들어서 정화시킴 아 독은 봐봐요 화학작용이잖아요 그쵸? 독은 기본적으로 어떤 분자랑 분자가 만나가지고 원소들끼리 화학작용을 일으키는건데 그거를 초능력으로 분리시켜 그래서 독을 해독시켜버리는거야 뭔지 알겠어요? 에스파의 초능력으로 그걸 분리시켜 그래서 그 여러가지 화학작용을 일으키는거를 막아버려 이제 날아가자 이제 다 밝혔죠 독은 몸을 약하게 만드는데 에스파는 몸을 안쓰니까 그것도 일류가 있어 센터 옆에 독지르기 주라고? 안팔어 어딘데 독지르기 관우는 정신력으로 독을 버텼다 아 그러네 관우는 에스퍼로 독을 버텼어요 에스퍼로 관우는 관우는 에스퍼 속성 그리고 처음에 알량을 뵐 때도 알량이 자기편인줄 알고 여어 했는데 에스퍼 속성으로 혼란스럽게 정신공격을 했기 때문에 자기편으로 오해를 하겠다 격투 에스퍼 타입 에스퍼로 혼란스럽게 하고 격투로 찌르고 어디로 가? 백화점에서 팔어? 나 안팔았어 전에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는 에스퍼를 쓰려면 많은 혈액이 필요한데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길을 모을 때 보통 사람들이 빨개지죠 목만 떠다니 그거는 메가지나 메가지나 하면 고스트 타입이 돼요 2층 메가지나 하면 그럼 메가지나 하면 눈빛 공격 있죠 그 아보크가 쓰는 시선 공격 그거 하면 다 죽어 조조도 시름시름 알타 죽었어 뉴턴 이거 드래곤테일 있다 이거 아이언? 이거 좋은 거 같아 나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때리잖아 내가 상대하기 싫은 타입이면 보내버릴 수 있잖아 아 그건 무조건 후공이라 안 좋아? 아이언테일 어? 꼴이 있으면 이거 좋은데? 근데 명중이 떨어진다 근데 명중이 떨어진다 오오.. 트라이 어택 노말 특수 공격 괜찮은 애들은 쓸만한데 굳이? 벌크어 Espa 공격 Una 방어올린다 이거는 Si iven 명상이네 그죠 물리판 명상 이건 좋은데? 벌크업은 좋은 것 같은데 방어하면서 물리상대로는 벌크업 좋은데 파괴광선 두턴 쓰는데 한턴 써가지고 마지막에 잡는거 안팔잖아 봐봐 독지르기 안팔어 포수 할아버지가 좋아? 제가 스포하지 말라고 했을텐데요? 분명히 제가 스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난 내가 가고싶어서 가는거야 지금 이거 이거 어떻게 건너가더라? 가쥬! 수영 동지 아 이거 안쩍 되네? 영광 난 전부터 니가 저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단다 언제 나를 찾아와줄까 하면서 말이야 내 남은 인생을 니가 나를 찾아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내 유일한 인생의 목표였을까? 정말 외로웠었어 어째서 집 앞에 연못을 만들어버린건지 이렇게 돼서 난 집에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됐었어 산책 가는 일도 고생이야 젊은 시절에 나는 바보 바보 멍청이 나는 대체 얼마나 멍청했던 거냐고 속이 다 시원하네 시원해진 김에 기술 머신을 주마 독 찌르기야 좋은 곳에 쓰거라 독설을 내뱉는 기술 미안이고 독에 물든 손으로 상대를 찌르는 무서운 기술이야 가끔 상대를 독상태로 만들지 독자장이야 독자장이야 피카주 진인 푸켓몬에 넣습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아 독자장이야 아아 딸새 독자장 아아 물리공격 80 이거는 배울만해 어? 까붕이 까붕이는 물리죠 야 독찌르기 기가 막힌 기술이야 까붕이는 물리가 약해 객기 빼 아닌가? 객기가 더 좋나? 아 객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스톤샤워 별로야 스톤샤워 별로야 독찌르기야 이빨 지순이도 배워야지 점점 세트 뱅동빔 냉동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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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파기 여기는 구멍파기 빼도 돼 얘는 구멍파기 빼도 돼 얘는 빼도 돼 원래는 뺄려고 했는데 니들이 빼라고 해서 빼는거야 알았어? 자 날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럭키 꼬렛의 간질간질 털이 가느다랗고 있었다 하늘 날기로 여기로 가겠습니다 안 가본데는 못나라가 보라타운에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독구한 기념으로 동마을에 갔어요 자 데리고 다니는데 한 명 필요하거든요 야후돈 데려갈까요? 아니다 적벽이 타고 다녀야지 띵 어떻게 그렇게 엉덩이 띵 띵 띵 띵 띵 띵 띵 자 제가 꽤 부숴죠 어 뭐야 저 어떻게 가 돌산으로 가는거야 뭐야 뭐 부딪혔어 아 자갈인 줄 알았는데 탕분이구나 윙 윙 윙 윙 윙 윙 윙 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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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너무 싫어. 그래서 안 갔을 거야. 저 표정 보기 싫어서. 만병통치제. 이왕 들어온 김에 들어와서 찾아 봅시다. 뭐야 이거. 아 자괄인데. 스프레이? 그러면 하는 맛이 안 나요. 피해 다니는 맛이 있어. 본의 아니게 연속 잡기. 도망가려고 한 거 아니었는데.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고. 이쪽 길이 아닌가 싶은데 맞죠? 맞네 이건 잡아 빅은 잡아야 돼 원펀 원펀 계란몬 와우 빡빡이 아저씨야 이긴가? 아니지? 여기 아닐거야 나 아닐거라고 알고 있었어 여기 맞아? 아 북쪽 물길로 가는거야? 아 여기서 그 비술로 가는거구나 썬더 잡습니다 나 못참아요 지새끼 아! 미친 지새끼가 니가 정령 어? 너겟이 되고싶다 이 말이지? 어쩌구리 이 자식이 아니 하이퍼볼로도 노란색이 떠? 어쩌구리 이 자식 봐 레트라 20레벨 주제에 하이퍼볼로 어쩌구리 이 자식이 넌 반드시 잡아서 넌 너겟이야 널로와 어 널로와 특별히 오 박사님 어? 만나게 해줄게 네 오 박사님 이번엔 좋은 고기가 나와서 말이에요 맡아주세요 한번 볼까? 능력치를 한번 볼까? 능력치가 나쁘면 살려줄게요 능력치가 나쁘면 살려줄게요 훌륭하죠? hp가 훌륭하기 때문에 오늘 오 박사한테 보내겠습니다 훌륭하죠? HP가 훌륭하기 때문에 오늘 오 박사한테 보내겠습니다 뚜벅쳤는데 언제 주웠지? 이건 뭐야? 이거 언제 주웠어 내가? 꼬레? 41렙 40렙 섞어서 보내 보답으로 사탕을 주마 앞으로 좀 더 보내 공격 알로라 질뻑이? 어? 그러게? 알로라 질뻑이 어디갔지? 배가정 배가정 아 내가 갈았어 너겟으로 만들었어 이마킹 50티에 너도 마니아? 너도 마니아? 가자아 땅 돌 땅 돌 땅 돌 땅 탑은 사실 바꾸는게 좋아요 간당 1쯤이거든요 가도 한번 타고 파도 한번 타고 쑤아앙 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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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네 쿨포켓몬이 없지? 네루미는 에스퍼물이었나? 쿨포켓몬이 없지 다녀오 로마리 오호 도구로 찔러야 하지 뚜뚜뚜뚜 아 이거 아픈데 메룸이가 귀엽다고요? 지식의 사탕 특수공격을 올립니다 야후돈 힘의 사탕 힘의 사탕 누구 줄까? 적벽이가 물리공격도 하고 특수공격도 하잖아 쥬데기는 5개 먹어서 안돼 얘를 주자 얘도 이제 2개 먹네 지식의 사탕 속도의 사탕 적벽이자 야후도는 줘봤자 안되잖아 허전 기력의 사탕 HP 야후도는 체력 좀 주면 좋아 속도의 사탕 어? 쥬데기 기력의 사탕 야후돈 수기의 사탕 수기의 사탕 힘의 사탕 알통본의 사탕 됐다 60대면 이제 먹일 수 있어 그리고 저기 썬더는 번개가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선발을 바꿔줘 G순이가 한번 설쳐볼래? 천둥의 돌 마스터볼 마스터볼 여기다 쓸까요? 아니면 나중에 뉴 잡을 때 쓸까요? 뉴 잡기 어렵나요? 만나기가? 어? 어? 이거 잡아 소원 감사합니다 자꾸 분쇄요고를 하래 웃기는 사람들이야 정말 뉴츠는 받은거야 아는 분이 주셔서 응 얘도 잡아 근데 이 잡았었나? 없었잖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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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쉽게 자폭함. 그리고 개는 어딨지? 불? 불쌤? 가장 배정받기 싫은 장소 2위. 어떤 장소에 따라서 이런 작출이 해낼거야. 아, 리그 동굴 했어요? 하이언은? 종해. 흔한 건가봐. 암나이트. 암스타 되는거. 물이잖아. 그럼 나 안 좋네? 이것도 얼음을 물에 넣으면 녹아서. 그리고 더 시원해지면 물이 좋기 때문에 안 좋고. 아, 바위지 쟤. 바위. 바위라서 깨뜨리는 거나 지진. 근데 지진이 물에 안 좋기 때문에 한 배. 이거는? 두 배. 근데 이건 자속이 있어. 깨뜨려. 대가리. 지진은 두 배인데. 두 배가 아니에요. 상세대에서 한 배가 돼. 아, 땅은 물에 한 배 라고요? 공격받을 때만 그래? 아. 공격받을 때만 그런가봐. 공격받을 때만 그런가. 트레타? 퓨라? 얘도 바위잖아. 그대로 싸운다. 비행이죠? 지진이 안 좋은데? 비행은 우박이 떨어지면 꼼짝을 못해. 근데 지진 해보자. 날아다니서 효과가 없대 땅콜빡이 했었어야잖아 땅콜빡이 왜 없애라 그래 울어버릴 것만 갔다 버티겠지? 어? 먼저 썼어 구호에 맞췄어 개사기 칭 얜 적폐 아니야 사탕 그렇게 안먹여줬거든 쥐가 알아서 큰애야 얘가 적폐지 얜 진짜 다 먹였어 보약이라 오 투쿠포스 바위가 있겠죠 당연히 있었습니다 뭐야 해냈구나 약을 저렇게 먹었는데 제가 좀 쎄 트레이너가 좀 쎄 너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면 다행이야 이상한 사탕 다섯 개 정말 좋은 역할을 해준단가 남ían 나뉴원 안중 안중 가타 안중 안중 maal 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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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상처야 몇 개 차? 50? 60? 그럼 사용 사용해 그만 아 리그요? 리그는 곧 깨지 않을까? 아 나 발전소를 생각을 못했어 무인발전소인데 인간이 있었어 그게 난 놀라고 아 안잡았어 이건 잡아야 돼 어 손이 잡기 어려워요 가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번개? 나 이거 지우지 않았나? 아 이거 지웠어. 별로야 이거. 어 이거 포켓볼 아니잖아. 참나. 방어가 크게 떨어져. 한 번에 끝날 거야. 한 번에 끝날 거야. 잡을 수 있게 됐어. 잡을 수 있게 됐는데 안 잡고 싶어. 사실은. 안 잡을 수 있게 됐어. 안 잡을 수 있게 됐어. 안 잡을 수 있게 됐어. sama2차 sisteramb1. цо2 threads. 봐봐 좋잖아 이런건 좋아 항상 스피드가 안그래도 빠른데 더 빨라 근데 특공 아니야? 특공인데 공격이 높네 쭈렉이네 오 철판 걷는 소리까지 있어 저 포켓볼 먹고싶은데 어 에레브다 적벽이 못한다 안어선 또 긴 싸움을 하겠다 이거지 알았어 어우 뛸려고 할때 잡았어 니가 시작한거야 난 안할라고 했는데 너 때문에 지금 이러는거야 알았어? 난 안할라고 했어 니가 이 긴 싸움을 자처했어 니가 지쳐도 어쩔수 없어 울어도 소용없어 안되는거야 안되는거야 이거 얘 잡으면 되지? 위즈? 어디야 여기 아 위즈 상황이다 그냥 니가 먼저 한거야 알았지? 자 방심하고 있었겠지? 내가 가운데로만 안가면 안잡힐거라는 아니란 생각? 안돼! 에레버 안돼! 안되는건 안되는거야! 좋았어 에레버 펀치 에레버와 죽음의 13 에레버쟁이와 에레버쟁이와 죽음의 13 저 포켓볼 먹으려고 전 분볼이잖아 저거 봤자 저건 안먹어 이것만 먹을거야 너무 분볼이죠? 누구를 호구로 알아? 절대 안가죠? 저기 깊숙이 놈은 왠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가면 분볼이죠? 하지만 두번 꼬와서 하이퍼볼이었다면? 천둥돌 몇번 꼬왔을까? 몇번 꼬왔을까? 몇번 꼬와서 하이퍼볼까? 몇번 꼬와서 하이퍼볼까? 몇번 꼬와서 하이퍼볼까? 4천남 못잡았어 근데 나 이거 3시까지도 간당간당한데? 나 이거 빨리 끝나고 나 고사성화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걸린다 포켓몬이 왜그래? 3시에 4천남 시작하면 다행이라고? 그정도야? 이거 안할.. 어우 분볼이죠 이거 안할순 없잖아 뭐가 문제일까? 뭐가 왜 이렇게 오래걸리는걸까?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는걸까? 여기있다 미친새 미친새 근데 얘는 만나기 쉽다 얼음 프리저는 만나기 어려운데 무인발전소가 내가 썬더를 잡아가지고 전기를 채취해서 쓴거야 내가 해방시켜주는걸 잠깐만 얘 비행이라 이거 안먹히잖아 지진 그걸로 은행명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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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걔로 바꾸면은 제가 번개했을거 아니야 야후돈으로 바꾸면 이거는 그걸로 해야돼 트레이너와 유대로 1체력 남는걸로 해야돼 없어 근데 이게 없어 냉동빔이 없고 독공격해야지 독공격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잡아야 돼 일단 잡아야 돼 뭐야 어 오 미친 아니야 쟤 안도망가 틀리지 않네 우와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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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겠죠 실포뢰 아 저기로 고정시키면 안되는데 미쳤나봐 다 막아 오 지가 가서 맞았어 비행병 까불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잘못 던진건데 오 잡았어 잘못 던진건데 바보 멍청이 이제 저거 어떻게 저거 다 고장난 상태에서 썬더가 저거 해준건데 발전을 막힌 어 얘는 50 다 50이네 거칠애를 좀 좋아하는 성격 특방하고 특공이 미쳤네 볼까 기술설명 오 특공 특방 스피드 얘는 되게 별로였거든 이거 랜덤이야 이거 능력치가 얘는 별로였어 근데 얘는 공격하고 특수공격하고 같아 앰플루 회전부림 10만볼트 고속이동 빛의 장막 얘네가 기술을 잘 못 배우더라 이제 갑시다 야 잡았다 얘도 얘도 잡았고 새도 두마리 잡았고 럭키 깨비들 깨비드릴존인데 나갈기 동굴 탈출 로프 왼쪽에 포탈 있다고 뭐라고 하지마 안 쓰고 싶었어 난 자력으로 가고 싶었어 그치 그치 아 알았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옆에 포탈 써봤자 그거지 공용 전기만 쓸 뿐이지 자 일로 갑니다 이제 진정한 진정한 포켓몬 트레이너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날아갑니다 인사 Fortnite 스피드 지호 제조 도착 Secretary 택 lies 젠장 이렇게 봤어 쥐돌이 아빠 나야 주미세 겨우 따라잡았네 나도 그린벤지를 손에 넣었어 이제 포켓몬 리그에 갈 수 있어 그린벤지를 얻었다는 것은 너도 비주기를 물리쳤다는 거야 사천항은 엄청나게 강하다고 들었어 그래도 가야겠지? 쥐돌이 아빠는 준비됐어? 네가 키운 포켓몬으로 너의 각오를 보여줘 피전투 비행 비행이구나 오케이 쇠도벌 아 노말이구나 너는 오물폭탄이야 안아퍼 오물폭탄이나 먹어 아니 전기를 어떻게 씁니까 주미세랑 내가 알고 지낸 지가 24시간 가까이 됐는데 어떻게 써 죽을 거 아니야 주피 썬더 아 지진은 좀 쓰기 그렇죠? 스톤 샤워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진으로 하면 좀 웃겨져 아 그러니까 자속이 아니라서 구멍 파기 해야겠다 어 들어갔어? 얘도 땅이잖아 진화시켰네 텅고리로 아닌가요? 바위인가? 야구석 이게 땅으로 알고 있는데 파도타기 파도타기 안 되겠지? 항복해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목숨만을 살려줄게 라플레시아 풀 아 진짜 이렇게 봐야겠어 가자 적저가 아 이거 풀 다 타 죽어버리는데 괜찮나? 괜찮나 몰라 괜찮나 몰라 메가지나까지 야무지게 해야지 메가지나까지 야무지게 해야지 야무지게 뿜어야지 와 버텼어 어떻게 버틴 거야 어? 야 이러면 안심하고 구울 수 있지 이러면 죽진 않을 거 아니야 이 정도 세면 야무지게 나야 아주 어 회복 와 썰어버렸어 왜 썰어버렸을까 이거는 급소도 안 떴는데 독대는 은근히 짜리나네 까붕이 까붕이가 더 빠르니까 까붕이가 빨라요 주피산더가 빨라요 아 주피산더가 더 빠르겠다 얘 방어는 안좋은데 얘 노말 없지 이제 쟤도몰 안맞았어 나 왜 안맞았을까 노말기술 썼나봐 그쵸 바보 내가 드레인 아 바보 멍청한 놈 나는 컷신이라서 안되는데 아 벙개에요? 피카츄 그럴 수도 있지 그치 난 어릴때부터 내가 쥐돌이 아빠를 이끌어줘야만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트레이너로서의 재능은 쥐돌이 아빠가 더 뛰어난 것 같아 분하다는 생각이 든건 이번이 처음이야 그전에 이미 느꼈어야 했는데 눈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그만큼 포켓몬을 키우는게 즐겁다는 뜻일까 그래서 아직은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바보 같아 보이겠지만 이번엔 내가 먼저 가게 해줘 분명... 한번도 진적이 없는데 한번도 진적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깨달았지? 저 녀석도 참 웃기는 친구야 하하하하 나쁘게 말해서 미친놈이란 뜻이지 아니 잠시만 뿅뿅뿅뿅 땡땡뿅 yll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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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는 여기 미그 하는 데서 한대요 자 배지를 모두 모아서 왔어 이제 문을 열어 줘 모았다구 여기서부터는 진정으로 강한 포켓몬 트레이너만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 그것은 회색 배지 지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색 배지 여기서부터는 블루 배지를 가진 자만이 지나갈 수 있다 그건 블루 배지 좋아 지나가도 좋아 블루 배지가 있으니까 말이야 여기서부터는 오렌지 배지를 가지고 있는 자만 지나갈 수 있다 그건 오렌지 배지 지나가도 좋다 나 마티스님의 사인을 갖고 있구만 좋겠다 이거 만약에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 안나오나 여기에 있는 거 아냐 아마 알고보니까 주워 그냥 주웠는데 파이어가 들어있어 그런 일은 없죠 여기는 무지개 배지를 갖고 있는 자만 지나갈 수가 있어 무지개 배지 오케이 지나가도 좋다 기가죽 핑크베에즈를 가진 자만이 지나갈 수 있어 핑크베에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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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아셨어요? 균형이 될 수 있는 일을 골드베에즈를 가진 자만이 지나갈 수 있어 골드베에즈 초련님 멋지지 않았니? 지나가도 좋아 키오스 끊으면 해결이래 여기서 내리는게 아니었어 포켓볼들이 숨어져있구만 다섯개 어 깜짝이야 어? 이거 진화 되있는 애가 있네? 아 다래돌 아까워 아 다래돌 아까워 아 다래돌 아까워 ao conom 조imin 아 아 아 오 아 아 영특한게 쥬데기 공룡보다는 훌륭한 녀석이야 영특해 하는듯이 영특해 쥬데기는 좀 약간 우둔하거든 그치 쥬데기야 나이스 하도 구멍을 파서 멍청이 됐나 뇌에 쥬데기 가야 돼서 아 얘가 환상의 포켓몬 같아 엑셀런트를 노리면 그때 때릴 타이밍이라서 그게 안돼 이해하시죠? 이거 해보신분들은 아실거야 세리는 공격 타이밍 때문에 이게 안나야 액셀런트 아시죠? 아실거야 마스터볼 써야겠는데 진홍색 배지를 가진 자만이 지나갈 수가 있다 진홍색 배지 지나가도 좋아 진홍색 배지 가지고 있는 자만 지나갈 수 있어 없는 사람은 지나갈 수가 없어 그린베이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지나갈 수가 있어 그린베이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지나갈 수가 있어 포켓몬 리그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챔피언 로우 수원 감사합니다 관문 건너는 이야기인가요? 하나같이 잘 안 잡히는구만 여기 있겄드려 크롭에서는 없습니다 너무 세우고 있어 너무 세우고 있어 너무 세우고 있어 이게 뭘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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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죽 유하 딸깍 이렇게 열리는거구만 비가죽으로 퍼즐 요소를 집어넣었어? 건방지게 뭐야 이거 근육물 저거 잡아야 되는데 없는데 켄카 쟤 땅이었나 땡동 빔 노말인가? 아 찌찜 버트는거 봐 영린 쉽게 깨트리라 노말 타입이면 이게 효과가 굉장할 수 밖에 없지 노말 타입은 격투 타입으로 접하는거야 알겠어? 이상의 꽃 담당이지 적별기 훌륭한 두꺼비가 됐네 네바지나 화염방수 통화 감사합니다 진화 진화 스트라이크 몸부림 와 버텼어 몸부림 폭탄 어 귀찮게 해요 고통에 몸부림 치다 죽을 줄 알았는데 제법 하는데 이 자식 올라가게 타입 토마 띵대로딩딩딩 야..이거는.. 좀 먹여야 될 것 같아요 행위독제 좋은 상처야 60만큼 회복 그만! 20만큼 회복 그만 그만 와 쫓아오는거야 얘 잡아야 돼 왜냐면 도감이 없어 버피 안에 뭐야 뭐야 이건 뭐예요? 5만큼 회복 20만큼 회복 2만큼 회복 1만큼 회복 1만큼 회복 1만큼 회복 2만큼 회복 아 어따 던져 짠거 아니지 이거 잠깐만요 거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원래 있었어 나 나 왜 원래 있었지 아 근육몬을 교환으로 받으면서 걔가 진화해 가지고 있었네 원래 없는건데 수고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쌍마? 날쌍마 먹으면 뭐 쉽죠? 부어버리죠 워우 그렇다면 넌 지지네 자 다음 아쿠스타 기체하자 아쿠스타는 포레스로 퀴즈 2 팟치팟치엑셀 와 버티는거 봐 사이코 키네시스 에스퍼블이에요 에스퍼블 무조건 성공권이 있거든요 뱃갓 뱃갓 쭈 쓱봐 칭찬해달라고 우츠보트 그쵸 적대기 뱃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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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애들은 다 볼에서 튀어나오는데 쟤는 그냥 걸어댕겨 울림통 봐 울림통 봐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뱃갓 근데 비행특성이 없어지면 안좋잖아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뱃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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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래곤데 풀에 좋아? 또 먹여 많이 사올걸 이거는 좀 안되거든요 왜냐면은 54가 차가지고 6을 덜 못췄어요 다 채우면 자꾸 그 상처약 잠반남겨서 안돼 어름날빠서 뚜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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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이 사라져서 지나갈 수 있게 됐다 도망간면 안잡아 법사 저 잡아야되요 법사 저글러 병준이 슬리퍼 마법사니까 에스퍼를 다루는 녀석이죠 에스퍼는 독은 에스퍼가 분해를 해서 독이 약하죠 독 성분을 분해해 화학적인 꺼져 야도랑 무리죠 그쵸 튀기면돼요 지진이 구멍 치웠어요 지진이 구멍 치웠어요 한방콧이 안내네 지진이 구멍 치웠어요 빡빡이 아저씨야 지진이 구멍 치웠어요 지진이 구멍 치웠어요 지진이 구멍 치웠어요 내게 숙돈 지진이지만 지진이 구멍 치우는 라틱 제일 지진이 구멍 치우는 이거 마지막에 쓰는거 아냐? 쓰고 빠지는거 아냐? 쓰고 물리친 다음에 다른애를 교체해주면 근데 한번 써보자 뭐 그럴까? 깨뜨리다 빼? 방수도 좋은데? 내가 뭐 다시 또 배워야 배우면 돼 겨우 겨우 막 달려 갑자기 아 등치가 커가지고 생긴게 너무 싫어 옛날에 그 슈퍼마리오 영화에 나오는 군바같아 리자몽 안탈래 등치가 너무 커서 까붕이 데려가자 얘가 귀여워 몰랐죠? 이렇게 큰줄 소흐님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해보자 엄청 많이 여기 자석도 안 붙어서 별론데 사실 별론에 아 에스퍼네 맞네 에스퍼야 파 VR 네네네네 이거야 공포 하고 smelled 이 오 치즈 이런 곱 퐁퐁퐁 퐁퐁퐁 바꿔 제가 말했죠 에이스퍼의 원조 고스트죠 허신이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에이스퍼의 황성은 고스트입니다 쟤는 귀신같은 짓을 벌이지만 나는 귀신이야 이길 수가 없죠 쉐더볼 창성이예요 면상에 직타맞았죠 똑백을 등장하라고 가짜귀신도 진짜귀신 뭐야 귀신을 물리치는 초능력 사이코 키네시스 사이코 키네시스 아 내가 독이 있어서 그래 독이 독성분이 있어서 그래 나 독성분 이거 빼고싶다 진짜 이거 별론거 같아 독 쟤도 그렇고 걔 누구야 나 독관장이야 나 독관장 나 독수야 완전 독이 다 껴있어 쥐순이 쥐대기도 있고 아 저 뒤에 어? 뭐야? 되게 흔해졌네 엄청난 힘 나중에 배울 수 있어 와 나 못먹은게 1 2 3 4 5 6 7 8이 없고 8 11 17 18 내가 근데 안산것도 있어 그치? 백화점에 있는거 다 살꺼 그런가 가자 까붕아 아 열받지 성원순 푸른거로 격투? 다진 땅이 될 뿐이죠 나라씨 작업을 해줄 뿐이죠 켄타로스? 그냥싸워 네발로 딛고있기때문에 지진에 더 취약하자 네발로 딛기때문에 더 취약해요 네발로 딛고있기때문에 더 취약하자 어? 뭐야? 버텼잖아 이게 노말이라서 당수인가 보다 당수 이겨놈아 최배달 최배달 당수 이게 다 역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쇳불을 어? 최배달 당수로 그냥 극진가라대로 포켓몬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심어져 있어요 아 1부족하네? 그쵸? 안해 꼬리 껍질 포켓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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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무것도 아닌게 소령주제에요 지너도 못하는게 토롱이 뭔지 알아요? 지렁이예요 지렁 벌레 나 왜 못봤지? 나 지금 처음보지 왜? 지렁 벌레 비행인가? 추운 날 벌레 제대로 활동 못하죠? 추운 날 벌레들 다 사라지죠 사인을 왔다갔다 하는거야 carga 사인 턴구리 땅 땅은 뭐다? 야후돈으로 야후돈으로 물로 다 파헤침대 파도를 타게 해주면 좋아 죽겠죠 시원하다 자속에다가 원래 속성 써줘야 돼 자속에다가 특공 전문의 자속 특공 전문의 그걸 맞춰서 쓰는 기술의 파괴력이란 경이롭지 너무 시원해 이거는 방법이 없다 사용하고 적벽이가 앞으로 와 날개쉬기로 버텨야 돼 지출이 너무 심해 적벽이가 앞에서 날개쉬기로 최대한 버텨줘 가자 까붕아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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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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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 없잖아 그냥 화염방사 드래곤을 변하면 더 오히려 카운터가 되니까 진화로 화염방사 왜요? 왜 불이 약해요? 어 왜? 아 물이야? 물과 용이야? 이런 체양장 물이면 공중날개를 찍어버리고 이제 아시겠어요? 홍수몬 그대로 싸워 왜냐? 회복 좀 하게 홍수몬도 처음 본다 격투죠? 지지면 되죠 다진 땅이 될 뿐이죠 격투에 어? 왜? 저 안타지지? 와우 미친 나 기술 안 나올 것 같은데? 전기 펀치 전기 펀치 한 대 맞으니까 이렇게 되네 다진 땅 다진 땅 멋있다 펀치에 속성 부여해가지고 속성 펀치를 할 수 있어 속성 펀치 푸클린 푸클린 푸클린은 악으로 깡으로 악이 없잖아 페어린은 아 페어린은 독 아주 독 그냥 그대로 독질 격 빙글리딩 판딩 마비치료 아 후원 감사합니다 성이 야후시죠 야 120 이거 채우기 힘든데 이거를 풀로 채우네 휘저씨 까봉아 가자 이거를 밀어서 넣어야 되나 앗 휘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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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래도 큰데? 이게 빅이다? 어느정도로 될까? 엑스 엑스라지도 봤는데 옛날에 휘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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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어셀던 휘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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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메달 2.4메달 3.4메달 와 특공 특방 근데 얘는 공격에 특화되어 있느냐 코쿠르 기초 없느냐 와 이거 진짜 얘 구데기인 것 같아 코쿠르 되게 좋아 공격 되게 좋아 메가폰 벌레 꼼꼼한 성격 근데 안 쓸 것 같아 너겐 만들어야지 끌고 와가지고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나 하나 만나거든요 지금 응원할게 어? 피 찼나? 아아 여기서 채워줘요 피 어? 눈보라 마지막에 창고 대방출 하는거야 그전에 좀 주지 좀 응? 110? 번개같은거네? 아네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 방금 뚜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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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 필요 없겠지 저건? 내려갈 필요 없겠지 저건? 얘 돌문 열리는데? 돌문 쪽으로 가자 그냥 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 뚜뚜뚜뚜 뚜뚜뚜뚜 가볼까? 뿜 와 포인트 맥스 칠 아 뭐야 아 그거 없는데? 나 별로 없는데 이제 볼? 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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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물로 끈 미 deuts 야우돈 에어! 슬래시! 럭키 꼬렛의 서핑보드 백아정! 럭키 꼬렛의 서핑보드 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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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올거야? 보소기동 올라가 봤자지 구호에 맞췄어 내가 먼저 해 스피드 올렸는데 헤헤 헤헤헤 헤헤헤 엑채누어 공격하네 오오 뭐야 저거 우와 저거 뭐야? 울어버릴뻔했어 진짜 쎄다 오 저거 뭐야? 진짜 쎄다 자 이제 잡자 이렇게 도착하자 네 칠빨건석이 어렵단지 안 되겠어 황금 라즈 그래도 빨간색 와 미친 미친 또 있어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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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류 전기 비행이 전기에 안좋기때문에 비행을 제거합니다 멀로 엑스진화를 그리고 지진을 씁니다 비행속성을 제거 그리고 4마리나 있는데 콧불이 땅이죠? 주차합니다 땅은 물로 상대합니다 야후돈 다 준비가 되어있죠 이놈 콧불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파도나타 다 쓸려서 떠내려갈 수 밖에 없죠 콧불이는 속도가 느리기때문에 느린데 느림면 야후돈이 더 빠르다 레벨이 높기때문에 레벨이 높기때문에 킹크랩 물 교체 럭키 꼬레스로 승부한다 물은 전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자식 킹크랩 근데 얘가 물리공격하는거 좀 센게 있긴해 물속성 안담은거 하지만 빡찌 빡찌 엑셀로 아마 죽진 않을거야 집게 햄머 이거 이게 세 10만볼트를 써야되나 싶어 내가 계산했을땐 비슷하거든 방어가 높아져 피존2 비행 그대로 가도 돼요 전기에 약하기 때문에 전기에 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싸워 김고촌 분쇄우기 됐나 김고촌 아직 있지 킹 크으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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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못했던 패배야 난 여기서 과감하게 어떻게 하냐 난 여기서 과감하게 일로 갑니다 공짜 치료를 받으려고 놀랍게 여기를 이렇게 거쳐서 이 생각은 아무도 못했을거야 공짜 치료는 받아야돼 누나한테 가서 공짜 치료 받고 다시 돌아갑니다 놀랍게도 피카츄 왜 이렇게 불탐 뭐야 왜 이렇게 불타있어 야 너 왜이래 동굴 들어와서 아 반짝이기 비술 반짝이기 있었어 비술 반짝이기 홍수몬 있었어? 홍수몬 잡아야돼 멋있어 홍수몬 어 있다 격투의 정점 와 움직임 봐 움직임 봐 이거 사람 아닙니다 포켓몬입니다 살을 먹고삽니다 아 아 아이쿠 방법있지 안되나? 카운트 밖에 없던지 없는 척 없는 척 5반 학기의 흐름을 꺼라 그럼 엑셀렛 방실했을때 잡았어 아 이게 잡는다고 잡았는데 공격량이 좀 떨어져요 한번 볼까? 근데 불이 확실히 하나는 있어야돼 적당하네 그냥 후적당인데 공격이 110 야 불꽃펀치 불꽃속성 기충전 크리티컬 메가톤펀치 메가톤펀치는 더 안좋아 8 5 올라가고 명중이 훅 떨어졌어 카운터 우와 물리예측해서 하기 카운터 이거 좋다 엑셀렛 여몽펀치는 없나? 나 도감 이제 진짜 많이 모았다 봐봐 내가 모은다고 모았거든 근데 이걸 못했어 쏘영이도 버터풀 있는데 난 얘 진화를 못했네 모은다고 모았는데 파락세트 만난적 없었네 어? 왕루네 진화형 탕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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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라소문이다 이거 그치? 시라소문 코뿔카노에서 코뿔이 켄카 보기는 많이 봤다 그쵸? 쏘드라 씨드라 웃는게 젊음이라네 야 이거 3시 반까지도 간당간당한데? 와 이걸 보네 이걸 봐 이렇게 갈걸 물 얼음이었나? 물인가 그래요? 상상이 안 좋긴 한데 얼음 에스파? 얼음은 물이 좋죠 어? 얼음에 물에다가 얼음을 담그면 얼음이 녹잖아요 어? 불로 좋아요? 아 맞네 어응 잠들었어 에스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음 또 채워 냉동빔 안아프죠? 안아파요 효과가 별로죠? 아 진짜 나랑 뽀뽀할래 네도 물속성 공격이 있기때문 베카베카초 사이코 키네시스 아 나도 한번 공격해보자 어? 루즈라야 찬방 찬방 서핑 잊어 유대관계 유대관계 이뻐하기 좀 할거 같아요 얼음은 비행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얼음 우박 떨어지면 비행 잘 못하죠? 빼고 하얀방사를 날려 아 드래곤도 얼음에 약해요 근데 내 마음이에요 오 잡았어 잡았으면 됐어 잡았으면 됐어 저는 리자몽만 행복하다면 오케입니다 윈디 불 오 까붕이가 응글이 좀 논다 그쵸? 까붕이가 막 절대적인 그게 없어가지고 카운터가 없어가지고 까붕이가 좀 응글이 보이네 까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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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뿌리는 늘 필요가 없어 땅이 두명이나 있는데 땅이 두명이나 있는데 하늘? 아 피카츄가 조져야되는데 하늘은 어 불에 약하지 않나? 아 돌 떨구기 아 스톤 샤워 있네 아 돌 떨구기가 있어 근데 불에도 약하지 않아? 불에도 약해 내가 알기로 불에도 약해 아니네 골뱃 자체가 약해 몰랐죠 골뱃 자체가 약하다는거 골뱃은 골뱃 그 자체로 카운터야 골뱃 잘 쓰면 좋다고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그 말은 그냥 쓰면 안좋다는거에요 잘 쓰면 다른거는 더 좋아 아 다른건 못써도 좋아 심지어 못써도 좋은것도 있어 아 뭐지 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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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아래 틈에 있던 애는 어떻게 해 저거 어떻게 해 못 지나가냐 나 빠져야 되나 길이 너무 어렵게 돼 있어 짜증나게 비켜봐 콧불이야 너 왔던데야 나 여기? 뭐야 이거 돌인줄 알았네 꼬마돌 펀치 아씨 깜짝이야 아 좀 없애줘 깜짝깜짝 놀라 나 진짜로 경험시도 없는게 너겟도 못 만들고 저러면 나 여기 온 이유 알죠? 여기로도 왔다갔다 할 수 있다면 이쪽으로 지나서 이걸 끌고 오는거였으니까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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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가 넣어놔야지 아 여기다 넣어놔야돼? 무친? 솔라빔? 어 이거 좋은데? 아 이상일씨 이상일씨 붕알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생각나네 또 갈았나? 200 어? 얘 쓸 수 있네? 적벽이? 근데 내 생각에는 용의 파도 넣긴 넣어야 될거같아 날개 이제 그만 쉬자 왜냐면은 얘가 드래곤 잡을때 좋은거같아 드적드가 되면서 근데 얘가 그거는 못배우잖아 냉동빔은 못배우고 그러니까 드적드니까 이걸 하면 좋아 요거는 퐁퐁 밀어 요거는 퐁퐁 밀어 아우씨 어디서부터 이제 까붕이가 밀어지면 안되나? 오? 돌 때문에 사라졌어 선체로 죽었어 아 이게 좀 미개한데 이거? 다 사라졌어요 미..미..미..미러가지고 이렇게 멀리 미는건 좀 미개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정도 멀면은 심즈 그 가구이동 모드로 바꿔가지고 옮기는걸로 해줘야돼 인간적으로 가자 아 저새끼 만나기 싫은데 안보..안 보고가 까붕아 막아줘 아이씨 락온 됐죠? 변태한테 걸렸죠? 아이씨 변태가 쓰는 내론이 진짜 싫어 노말 저도 사실 혓바닥이 길거든요 사실 제가 내론이었어요 용의 파동을 한번 써보고 싶네요 대응주면 인간 오로치마루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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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t 킹 킹 킹 킹 킹 용팟을 끌으면 와이자몽이 더 좋다고? 이건 드래곤 속성이 붙는데? 이건 1.5배인데 아무리 낮아도 특공 낮아도 뭐가 좋았냐? 자속은 배율이잖아 벌레는 뭐에 강하죠? 벌레가 헤어리의 강화가? 뭔소리야? 4천원가 챔피언 돌파 1투성고? 지금 저 무시하는 겁니까? 이 자속들이 나 못참습니다 나 무시하는 거 못참어 나 무시하는 거 못참어 쪽팔린 거예요 이거 이를테못하면 진짜로 아 언니 상속지 다 하지 말고 그냥 이거 할까? 나 너무 이거 열 받는데? 안 ÜB1 은B1 쳐치고 암 하이드로펌 피카츄 왜케 악함? 폼인형 이렇게 되는거에요 양말거북이가 이렇게 커지는거에요 엔트리에서 뺄수있어요 피카츄 얘는 붙어봐야지 얘는 좋은거 주니까 기술 머신같은거 주거든요 아니면 막 나래캔디 다섯개 성원숭 비행이 격투가 비행을 접해져 그죠? 아닌가? 비행이.. 비행이 격투를 때리나? 비행이 격투를 접혀요? 왜그러지? 하늘에 날기 때문인가? 비행이 격투를 다섯개 우위 진화를 하고 공중날비 우위 진화를 하고 왜그러지 메가지나 있다는 것만으로 리자몽이 가치가 엄청 올라가네 속성 바꿀 수 있는게 너무 사기다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꼬부기나 걔네도 돼? 이상해도 돼? 다 두개씩 돼? 아 스타트팀은 두개씩 됐네 게라더스 그대로 싸워 아니지 물이 끄지? 그치 리자몽만 두개야? 그니까 이게 좋잖아 리자몽은 말이 안돼 왜 두개 리자몽만 두개야 리자몽이 왜 인기가 많아? 왜 그래? 애니메이션 때문에 그런가? 지우랑 레드랑 다른거잖아 그치 않아? 그쵸? 레드는 되게 전설적인 존재고 왕같은 존재 근데 지 레드의 그 포켓몬 그 여섯 마리 중에 하나가 레귤러가 그거잖아 리자몽이잖아 양놈들이 리자몽이잖아 양놈들이라니요 서양 인간들 서양 인간들 서구권 인간들 불 꺼버리고 민감합니다 이런거 아 죽였습니다 야우돈 야우돈 든든하죠? 확실히 불, 물은 있어야 되는거같애 물, 불, 물, 번개는 무조건 있어야 돼 나 보니까 타운터치가 너무 용이해 이 세계로 또 있어? 뭐야? 얘 노말이죠? 그냥 해 그리고 이거 싸이코 키네시스 써 풀은 별로 쓸모없는거같애 풀 없어도 지금 불편한거 전혀 못 느끼고 있거든 땅 죽어요 왜 안죽었어 땅 불, 물, 전기 이 정도만 있습니다 나머지 두개는 그냥 보충 두개는 그냥 입맛따라 보충 뭐 풀 필요하면 풀 넣고 뭐 이정도? 이 네개만 하면 웬만한 카운터 다 돼 아 비행 있어요 비행 하나 있으면 좋더라고 에스퍼도 굳이 없어도 돼 영린? 어 영린이다 이거 되게 쎄었는데? 받은 데미지만큼 쏘는거였나? 실없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화나면 무섭단다 어 드래곤이네? 오오 혼란이 이게 별로 그렇게 페널티가 아니거든? 이게 난동부리기에 드래곤판이야 적대기가 배울까? 용의 파동 대신 들까? 그리고 쥐순이랑 쥐, 쥐돌이, 쥐대기도 되거든? 뭐 영린이 물리라 쥐대기한테 너무 좋아 그래서 쥐순이가 억지로 드래곤 잡으려고 이 냉동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쥐순이 그냥 냉동빔 대신 영린 해 왜냐면 드적들이라서 어차피 드래곤 잡을거면 냉동이나 이거랑 똑같아 풀 견제? 풀 견제는 적벽이가 없으면 안 되네? 풀 견제는 적벽이랑 야후돈도 상대가 안 돼 야후돈은 속성 자체가 무리라서 풀이 안 되는데? 풀은 근데 그 자체가 카운터야 도구로 풀을 녹일 수 있대 너무 좋은데 구성이? 스톤샤워 지울까? 스톤샤워 별론 것 같아 비행 만나면은 비행 만나면 스톤샤워 괜찮은데 스톤샤워가 진짜 좋다고? 왜?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거죠? 그리고 각자 좀 약간 쥐댁이랑 쥐순이의 좀 약간 세부적인 어떤 어떤 개성? 아 씨 꽉 막혔네 야 까붕아 좀 밀어봐 아 깜짝이야 근데 에스퍼의 카운터가 까붕이가 안 돼 왜 그런 줄 알아요? 독이 껴있어가지고 에스퍼 공격을 되게 잘 맞아 후원 감사합니다 뭐야 지대기 지순이 기술포원 거의 전설의 포켓몬이네 기술 머신 다 배웡 아 씨 알았어 예뻐졌어 팔이 없어 내봐 팔이 없어 이거 못 열어줬어 이 앞에 회복하는 거 있겠죠? 드디어 왔어 이거 회복하는 거 없으면 안 돼? 와 웅장하다 웅장해진다 럭키 꼬레과 함께 포켓몬 리그를 올려다봤다 그토록 열망했던 이 장소에 오게 됐어 그치 럭키 꼬레 아무 생각 없어 너만 믿을게 뺑가뺑가 하긴 짐승한테도 말해서 뭐 알아듣겠어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막 그냥 짐승이 뭐 다 알아듣겠냐고 그냥 뭐 그냥 얘가 막 기운차 보이고 막 뭔가 각오를 다치니까 그냥 그러는 거지 분위기 파악 정도만 아는 거지 가자 이 새끼는 이게 그거네? 철박통이네? 포켓몬 리그 4천왕은 4명과 연속해서 승부하는 롤이란다 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돼 아 아 실제로 이게 되게 오래 되는구나 4명을 연속해서 하는게 어려운거네 첫번째 4천왕조차도 이기지 못했어 이게 포켓몬 리그의 최고 수준의 배틀이구나 얘 그거잖아 오사카 도톤보리 관광가면 북치는 애 진구 노진구 닮으네 자 나레 캔디 씁니다 누구한테 쓰냐 레벨 제일 높은 애 누구야 G순위? 아니 럭키 꼬레단테 써야돼 왜 그런줄 알아요? 그 빠찌빠찌 엑셀이 조금 남아 항상 한방컷이 나오게 이걸 해줘야돼 적벽이 레벨 낮아도 안돼 왜냐 레벨 낮은건 빨리 오르는데 레벨 높은건 잘 안올라 그리고 60렙이 되잖아 저걸 다 몰아서 매길 수가 있어 엑스라지 펄 못드라 이것도 그냥 줘 지식의 4천왕 HP도 좋아 지식의 사탕 특수공격 필요없지만 강렬들 좀 더 좋은데 정렬? 정렬? 공개가 힘의 사탕 그냥 매길 내겹 5천왕 5천왕 마음의 사탕 마음의 사탕 특수 방어 5천왕 1천왕 특수 야후돈 레벨이 높은데 됐어 마음의 사탕 아 후원 감사합니다 마음의 사탕 특수 방어 많이 맞으니까 야후돈 방어가 안 좋네 얘가 그냥 방어는 좋은데 특수 방어가 안좋아 아 얘는 그냥 포기해야되겠는데 이 방어? 힘의 사탕 누구 줄까? 쥐순이 줘 그동안 너무 좀 좋아했어 내가 너무 신경을 못썼어 힘의 사탕 삐카침 먹을 수 있어 됐어 다 썼어 끝났어 이제 내추럴 몬스터 내추럴 몬스터 자 이제부터 내추럴 몬스터 시작합니다 장대한 내추럴 몬스터의 막이 열렸습니다 나를 메모리얼 부인이라고 불러 하트빈이라는 도구를 주면 너의 포켓몬이 기술을 떠올리게 할 수 있어 오케이 우오 옛날에 했던 거 배울 거 없죠 배울 거 없어 왼쪽 상점에 회복 템을 많이 사가 상처야 고급 상처 풀 회복량 4개 있는데 다사 기력의 조각 많아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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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4억 9억 10억 4억 5억 8억 9억 10억 5억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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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코롱 희귀한 포켓몬? 이건 필요한데? 진주 실버코롱 한 번으로 하는거야? 필요없어 쥐고르 별의 조각 기력의 조각 필요하고 화상치료기 필요하고 에이드 10만큼 해고 사실 필요없잖아 포인트업 안썼다 포인트업 쓰자 포인트 맥스 이거 그래도 썰 필요없어 왕눈에의 사탕 이런거 10원 밖에 안해 됐어 사 뭘 사냐 어? 기력에 뭉치는 안파네? 완병통치를 8개 채워 나 덩어리 꽤 많거든? 풀회복량으로 메꾸자 못깰 수가 없어 이렇게 비벼는데 어? 야 조각도 많아 야 이거 물력전사인데 이거 못이기겠어? 나시를 가지고 있다면 내 자랑스러운 나시와 교환해줄 수 있는데 어때? 알로라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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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하렴 까붕아 가자 야 야 이게 뭐라고 그지? 어? 나 이거 왜 맡겼지? 아 나 조각 한 20개 있어 그쵸 여기다 놓고 저장합니다 저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저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커피를 너무 안 먹었어 좋아요 저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여긴 하자 햇살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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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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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이걸로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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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그냥 깨뜨리러 아까워드냐 ato 강청이 괼쳐내고 교체합니다 물이니까 물격투죠 어? 그거 야후돈 보낼걸 그랬나? 물에다가 격투니까? 에스퍼에 약하잖아 입니다 엄청난 힘 공격이 떨어지고 방고가 떨어져 빠지 빠지 끼끈 다음 시라소몬 비엠으로 갑니다 뾰족한 파일 아퍼 나 왜 피가 왜이래 얘 피 왜이럽니까 와이지나로 비엠을 날린 다음에 공중날기 피해 그리고 피해 기술 피해 자 때려봐 스톤샤워 얘 바위도 써? 얘 바위야? 시라소몬이? 비엠이 역시 비엠이 부끄럽 공중날기 홍수몬 그대로가 공중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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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 Times 바로 찍어버려 가드를 해야 될까 역가드를 해야 할까 공중에 떠서 발탈이 짓기 이지선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치다니 지도리 아빠는 상금으로 만 육백원의 상금을 손에 얻었다 세대한 이상 우리의 역할은 끝이다 자 다음방으로 가라 안돼 들어줄 생각 없어 자 회복합니다 아이고 큰일날까 쥐순이 공룡 12 남은거 해주면 안 돼 버릇날빠지 그리고 저걸 쓸 기력의 덩어리는 아까우니까 기력의 조각으로 후원 감사합니다 자석보정 있는 지진배틀로 지는 땅타입이 있다? 그만해 전혀 알고 싶지 않아 이거 PBAB PBAB 써 이거 쓸까? 써 PBAB 쓰지마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자 다음 노인 독노인 독 독은 쥐덱이 공룡인데 너 처음 봐 이 할맨 나는 사천왕 국화 너는 오박사의 영감이 아끼는 녀석이라며 어 구면이야 그 영감 옛날에는 강하고 좋은 남자였지 어 시시였나봐 지금은 볼품없게 변했지만 말이야 하하하하 쓸데없이 포켓몬 도감이나 만들고 있다니 아니에요 영감님 지금은 분쇄육 공장도 가동하고 있어요 포켓몬은 싸우려고 싸우게 하려고 있는 것이야 쥐돌이 아빠 너에게 진정한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이앗 분쇄육 공장이 24시간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 아복 독 저 녀석의 독은 내 독속성으로 감소시키고 땅도 감소시켜서 4분의 1 데미지만 맞게 된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지진으로 독 묻은 땅 공격으로 저 녀석을 한 방 컷 자속성이 붙은 주데이 공룡의 내추럴 공격 막아낼 수가 없겠죠 견뎌낼 수가 없어요 자 다음 팬텀 에스퍼 에스퍼 알죠 고스트 톡 고스트 톡 고스트면은 에스퍼 에스퍼 안 돼 에스퍼 그냥 가 에스퍼 안 돼 지진이 오 얘가 왜 더 빨라 얘가 왜 더 빨라 아파 아파 파상 물리 공격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데 아 물리 공격이 떨어져가지고 저 재기랄 어 화상을 치료했어 유대감 여기서 유머 유머는 위기 순간에 분위기를 풀어주는데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죠 유머감으로 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고 화상을 견뎌내 켈타스 공격 켈타스 공격 아 화상 또 갈렸어 자 밀어냅니다 이거 바꿔줘야겠어 이거 화상 치료는 한 턴을 쓰기 때문에 바꿔줘 골뱃 하늘을 나는 독 그렇지 하늘을 나는 독이야 하늘을 나는 독은 전기록 골뱃 자체가 폐기물이야 너는 포켓몬을 친구라고 생각한게 페인이야 정이 들어버렸어 골뱃한테 바로 빠찌빠찌했어 포켓몬을 가축이라고 정들었다고 계속 쓰는게 어딨어 능력치 능력치 좋은 녀석을 써야지 그러고도 사천왕이야 니가 어? 사천왕에 자격이 있냔 말이야 오 박사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어? 어? 그 업보 감내해 포켓몬을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업보 포켓몬을 도도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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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순이로 지순이의 지진으로 스트레크 푸릉푸릉 푸릉푸릉 요노마 수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섀도볼 캥 안아파 푸릉푸릉 여러분들이 이게 부유하고 있는데 왜 지진공격에 맞냐는 이런 어리석은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또도가스는 가스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공기 중에 넓게 퍼져있어 형상 형체만 저렇게 보일 뿐 근처에 넓게 포진되어 있단 말이야 그 분자들이 땅에 닿는 분자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럼 당하는거야 팬텀을 내보낸다? 나도 팬텀 고저꼬 내가 더 빠를거란 말이지 고저꼬로 나는 내추럴이기 때문에 더 빠를거야 같은 레벨이라면 내 팬텀이 더 빨라 팬텀이 두마리가 있어 저 녀석은 쇄도볼 까붕이의 쇄도볼이 먼저야 뒤져 역시 명색이 독 전문 포켓몬 그 뭐야 4천원이면서 내 까붕이한테 그냥 어? 니꺼는 전문 팬텀이잖아 내꺼는 비전문 팬텀이고 거의 다 내추럴한테죠? 과연 영감의 눈에 든 이유가 있었구나 이제 내가 더 할 말은 없어 다음 방으로 가거라 자 약 먹여 자 야 우리 내추럴들 약 먹어 사탕보트 사탕보트 아니 회복 포켓에서 아 이거 아까운데 아까워서 먹이고 싫다 화상치료제만 가자 가자 고 고 고 고 고 망란용 얜 이 망란용을 라프라스도 그렇고 친구라고 생각했어 저 자식들은 포켓볼에 안 집어넣었어 어리석은 놈 오 나 순서 안 바꿨다 그래 니가 쥐돌이 아빠라고 나는 드래곤 조련사 모코 사천왕의 대장이야 성스러운 전설의 생물 잡기는 어렵지만 제대로 키우면 그 힘은 천하제일이지 몸도 튼튼해서 아이 PPL을 해 망란용 PPL을 하지 어지간한 공격엔 끄떡없다 잡기엔 어렵지만 지금 한정 수량으로 망란용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지금 신청하라고 쎄액 그럼 시작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꼬리를 내리고 돌아갈텐가 쥐돌이 아빠 모코 실드라 물이죠? 안좋은데 드래곤볼 바꿔 드적드 얼음빔 물에다가 물에다가 에스퍼라서 저 녀석의 공격은 상쇄하면서 그냥 물 아 그냥 물이에요? 너무 아프게 많네 그리고 여기서 명상을 통해서 얘가 한 명이 다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명상을 합니다 냉동빔 냉동빔은 물에 약해 이거 똑 그리고 가방을 통해 가방을 통해 고급 상처약을 빱니다 이게 내추럴의 힘이야 어떻게 할거지? 반동으로 움직일 수가 없겠지 거기다 난 명상 한번 더 나는 명상 한번 더 더블 명상 그냥 깔고 앉아버리기 어쩔 셈이지? 모코? 난 특수 공격과 방어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을텐데 트리플 명상 파괴광선 한번 더 쉬어야 돼 너 트리플 명상 아프지도 않아 이제 아프지도 않아 아직 멀었어 너 다음 턴 쉬어야지 아직 멀었어 한번 더 명상 퍼드러플 명상 미친듯이 올라올게 이거 볼 수 없나? 특수 공격 방어가 2번 더 해가지고 다 올려야겠다 2번 더 해 또 명상 어쩔 셈이지? 하나도 안 아픈데? 간지러울 뿐인데 또 내 야도란 내 야후돈 또 명상 풀스택 6문 개방 소원 감사합니다 안 아파 안 아파 턴 턴 턴 똑 떨어졌어 이거 어쩔 셈이지? 아 나 수치로 보고싶다 수치 어떻게 보지? 수치 어떻게 봐요? 아 수치로 보고싶다 얼마나 올랐나 그리고 여기서 하나 먹어 데미지 하나 막 받고 고급 상처형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야후도는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야후도는 쉬지 아니다 약은 먼저 먹지 그쵸 한다 각오해 사이코 키네시스 특수공격이 6배로 올랐다고 아니다 6중 6중척으로 올랐다고 간지럽죠 간지럽죠 어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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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쩔거야 쿠테라? 그대로 싸워 쿠테라 바위 비행이었나? 바위 비행? 교체하면 다 날라가? 우박에는 비행 장사 없죠 냉동빔 냉동풀 아 풀이 죽어서 냉동풀 소감 감사합니다 자 그만 죽어풀 자 다음 어쩔거야 니가 어쩔거냐고 나는 육문을 개방했어 갸라도스 얼음빔의 쥐약이죠 그대로 싸웁니다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먹어 고급 상처 똥 그냥 공격이라도 얘는 그냥 방어가 괜찮아요 그리고 좋은건 흑수공격이 높다는거 효과가 별로죠 거기다가 냉동빔으로 드래곤을 저격한다면 아 근데 얘 몰이 있지 그럼 한배네 한배 아 좀 남았어 터득타기를 안아퍼 자속으로 공격해야겠다 자 다음 리자몽 리자몽 리자몽은 제가 담당 일진이죠 어쩔거야 어쩔거야 자 여기서 밥을 먹고 시작할까 밥을 먹고 다음에 싸우 싸이 그... 파도를 한번 탈까 밥을 한번 먹고 파도를 타자 왜냐하면 망라뇽 상대해야 되니까 여기서 밥을 먹어놔 자 약할때 밥을 먹어놓고 자 내추럴 공격이야 이게 정정당당한 내추럴 공격 어쩔거야 파도 탑니다 파격왕선? 안아픈데 안아퍼 자 카드 한번 타 다음 이게 4천왕이야? 여킥고래 63 그대로 싸움 최종 변기였어 사실은 내 야돈이 최종 변기였어 이 야돈이 최종 변기였어 냉동 빔 영류 아아 좀 아픈데 물리공격이랄 것 같은데 이로써 망라뇽 홈쇼핑 홈쇼핑 하나도 안팔리게 됐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분하지만 너의 포켓몬 실력은 진짜다 지도리 아빠 지도리 아빠는 상금으로 11,000원을 손에 넣었어 진짜야 드래곤 군단이 지단이 믿기지 않는구만 지도리 아빠 앞으로는 네가 포켓몬 리그 챔피언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라고 말하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니들 때문에 그렇게 말 안하는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사실은 네가 싸워야 할 상대가 한 명 더 있어 그 트레이너는 말야 바로바로 오박사야 이야 지도리 아빠 뭐 코를 이긴건 축하한다 왜 그렇게 놀라고 타이밍이 너무 적절했던 모양입니다 네가 싸워야 할 상대는 나야 아니야 원래는 내가 싸우려고 했는데 니들 때문에 안 싸우는거야 원래는 내가 싸우려고 했어 주미세야 그는 너보다도 먼저 우리들 사천왕을 이겼지 지금은 그가 포켓몬 리그의 진짜 챔피언이야 너는 두번째고 그 말이 맞단다 지금까지는 사천왕을 모두 이긴 트레이너를 챔피언으로 기록해뒀을 뿐이야 하지만 이번에 포켓몬 리그의 공식적인 챔피언을 투기로 결정되었단다 박사님은 새로운 챔피언의 탄생을 지켜보기 위해 오신거야 그래서 전투 후에 나오는 분쇄육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업자의 입장으로 온거야 로켓단 사건을 해결한 너나 주미세라면 챔피언이 될 자격은 충분할 터 자 가라 결전의 무대로 오 박사는 잡고기만 챙기면 돼 구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박사는 잡고기만 챙기면 돼 가방으로 충전할 필요 있나? 없잖아 뭐 할게 없죠? 야후돈 고급상체약을 발라주면 야 10이 10이 부족한데 딱 맞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딱 맞지? 자 갑니다 너 할 말 없어? 망토 자 가라 결전의 무대로 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기대하고 있으마 남은 고기는 꼭 나 줘야돼 남은 고기는 꼭 나 줘야돼 알았지? 오 주미세 주는거 없이 비운 새끼 주미세 해 짱 다행이야 온 사람이 쥐돌이 아빠라서 다행이라고 나 사천왕을 이겨서 챔피언이 됐어 박사님의 이야기는 들었지? 챔피언은 앞으로 포켓몬 리그에서 많은 트레이너와 싸워야 해 첫 상대가 쥐돌이 아빠라서 다행이야 내가 지금까지 넌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걸 부딪히고 싶은 트레이너니까 챔피언의 자리를 걸고 승부하자 쥐돌이 아빠라 좋았어 한판 붙자고 렛츠고 챔피언 주미세가 승부를 걸어왔다 저 자신감 넘치는 거 피존트 여섯마리가 있어 이제 쥐내기 홍령 상성이 좋진 않아 상성이 좋진 않아요 자 바꿉니다 뭘로 바꿔? 럭킷보레스로 전기공격으로 피존2를 무력화 시킨다 럭킷보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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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톤가 반응 어? 뭐야 메가 피존2가 됐어 에어슬래시 간지러운걸? 럭킷보레스 럭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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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 finding 앨범 가지고 불? 교체! 태워버려 적벽아! 나와! 다 태워버려 실수로 옆에 있는 트레이너를 태워도 돼 메가지나 비행타입은 남겨두면서 화염방사 슈악! 주미세의 사탕을 만들어 살아남았잖아 아 꼭 복을 묻혀야겠어? 이 자식이 오케이 일단 물리쳐 여기까지 온거 공중날기로 케잉 아 괜히 독만 더 맞기 독 더 맞기 하지만 이게 멋있기 때문에 써야돼 이 기술이 신실기술이기 때문에 소화 감사합니다 이것을 왜 독을 더 맞으면서 까지 왜 공중날개를 썼다는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 호알못이야 스텝다 200 몇이야 아 아파 아파 바꿔줘 주피선더 바꿔 비행은 번개에 약하기 때문에 자 주피선더 땅 지금이야 지대기 어쩔거야 우엥 우엥 자 지진 아 간지러운걸 터쳐봐 못 치는구나 이번에 죽어서 자 다음 지순이 공중 58 야도란 2012 야도란 안 돼 왜냐 원주 초.. 초자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초자연 현상이야 채도 볼 특공이 약해 야도란은 아 나 독이지 서로 아파 하지만 내가 성공권이 있어 독속성이 있어서 서로에게 치명탄 스쳐도 치명탄 다음 와 감사합니다 날색마 불 결제 야 이거 내가 키운거 다 나오네 한번씩 야우돈 야우돈 아니지? 육문 개방하는거 육문 개방하는거 바로 처리할수도 있지만 나는 육문 개방할거야 안아프거든 나왔다 야우돈식 육문 개방 특수공격과 특수 방구가 올라갔어 1문 육문 2문 물리공격 필요없어 2문 자 다음 3문 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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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문 나는 원래 바로 처리하려고 했어 바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3문 너 때문에 육문 개방하는거야 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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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동으로 지가 데미티받아 3문 2문 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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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문 1문 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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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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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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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문 5문 nen 6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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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문 반응 1문 스티티로 자 여기서 파상 고급 상처야 고급 상처 역으로 회복하고 다음 전투까지 예상을 하는 거죠 대비를 하는 겁니다 자 끝내볼까 사이코 자속 받은 사이코 기네시스 육문 득수 공격 내 차례가 아니네 다시 한번 사이코 기네시스 육문 개방한 득수 공격 육홀린 자속 공격 공격 물리치고 마지막은 뭐지? 이 부위도 물리쳤잖아 아 텅돌이 그대로 잡아 이미 땅이라서 순속 받은 파도타기 한방이면 순속 파도타기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아 아 특수방어 올린거 아무 소용없었어요 쫙 지원해졌습니다 이것이 야후돈입니다 인정할게 원래는 인정 안 하려고 했는데 니들 때문에 인정하는거야 쥐돌이 아빠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트레이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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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80원을 상금으로 손에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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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생 세계에서 최단기 퇴물 아 짧은 천하였어 내가 최단태 라인 앞으로는 쥐돌이 아빠가 새로운 챔피언이네 내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 쥐돌이 아빠 남은 고기는 있겠지 뭐 둘이 싸워서 한 마리도 안 죽은건 아니겠지 드디어 해냈구나 포켓몬 리그 재패 진심으로 축하한다 처음 피카츄를 잡고 포켓몬 더감을 완성하러 떠났을 때와 비교하면 늠름해졌구나 아니지 아니지 쥐돌이 아빠는 어른이 되었어 주미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했어 너의 배틀 방식 포켓몬과 쥐돌이 아빠에 대해 지나치게 상냥한 마음이 독이 되어진 걸지도 몰라 어쨌든 이 둘은 계속 남아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고기를 만들어내야 돼 알겠지 어쨌든 두 사람 모두 훌륭하게 잘 싸웠어 얘 쥐돌이 아빠 포켓몬 리그를 재패한 것은 혼자서 해낸 일이 아니라는 것 너는 잘 알고 있겠지 그리고 포켓몬끼리의 전투에는 독공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고기로 쓰기 부적합하게 돼 쥐돌이 아빠와 포켓몬의 절묘한 콤비네이션 훌륭했다 그럼 쥐돌이 아빠 나를 따라오거라 기왕이면 불로 공격해줬으면 좋겠어 쥐돌이 아빠는 리포트를 꼼꼼히 작성했다 에! 축하한다 쥐돌이 아빠 여기는 역대 포켓몬 리그 트레이너와 함께 활약한 포켓몬들을 영원히 기록하고 징송하는 플로어란다 포켓몬 트레이너는 이곳에 기록되는 영광을 전당 등록이라고 부르고 있지 쥐돌이 아빠 너는 격렬한 싸움 끝에 리그 챔피언이 되었어 이곳에 너의 이름과 포켓몬들을 기록하자꾸나 여기서 기록해 빨리 빨리해 빨리 자 띵띵 띵띵띵 사실은 뻥이었어 분쇄육 만드는 기계였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쥐대기 공룡과 까붕이 적벽이 뒤늦게 합류했지만 마지막 뒤늦게 그 합류한 레귤러 멤버 적벽이 후원 감사합니다 분쇄육 원산지 표기 시스템 가동 전당 등록을 축하합니다 아 G순이가 안 싸웠네 파이리 뭐 그 뭐지 피카츄라 이츄 파이리 꼬부기 버터풀 야도란 비전투 또 가스 띵띵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산에서 들에서 때리고 뒹굴고 사막에서 정글에서 뛰다가 웃다가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띵까 야 꼬리로 박수 꼬리박수 웅이를 물리치고 웅이 뭐라도 되는 양 오 여기 이 지역은 뭐지 이 시티는 아 로켓단 얘네도 마지막에 한번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죠 피카츄 내 꿈을 이 안여행 아 커신 쥬미새는 맞아 커신은 무서워였어 수원 감사합니다 아 수원 감사합니다 비카츄 비카츄 그래 올라가서 그래 내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니가 조종해가지고 문을 열어야 돼 그래야지 그 그 뭐야 그 누구지? 풀 풀 풀 그 땅? 포켓몬 관장 누구지? 쥬데기였나? 비주기 비주기 있는 데로 갈 수 있어 자 여기 또 이쪽으로 가자 이쪽 마을도 가봐 물이 막 펑펑펑 오 이거 비술 하늘 나르기 그치? 하늘 나르기로 모험도 떠났었지 기억나지? 여기는 보라타운 여기는 보라타운이었어 우리의 모험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구나 어 여기서 만났었지 저 녀석이 그 상록시티 관장이라는 것은 놀라운 충격이었어 근데 알고보니까 주미세도 그냥 발라버리는 족밥이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 성장해서 마지막 최고의 무대에서 만난 주미세와의 대결 잊지 못할거야 마지막 그 뮤지컬같은거 보면 커튼콜 다 한번씩 나가가지고 인사하잖아 배우들이 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쥬데기 공룡의 모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쥬데기아빠였습니다 아 쥬돌이아빠지 쥬돌이아빠였습니다 꼭 끝이 난게 아니에요 끝이 나지 않았어 내가 챔피언인데 오랜만에 돌아온 태초마을 안녕 피카츄 넌 이제 자유의 모험이야 오지 말라니까 너 자유의 모험이라고 어떻게 된거야 그렇게 지우와 피카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촬영에 쓰인 피카츄는 제작진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후원 간답니다 아 이렇게 컴퓨터 까붕이 까붕이도 고기가 안됐구나 쥬돌이아빠 트레이너의 수칙을 가르쳐줄게 에이 버튼으로 다양한 사람에게 말을 걸자 뭐야 완전 처음으로 온거야? 아니겠지? 뭐야 완전 처음으로 온거야? 아니겠지? 어? 포스터 이거 뭐야? 포스터 이거 뭐냐고? 까붕이랑 쥬대기 공룡이 이거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나? 꿈이었나? 뭐지? 긴 꿈을 꾼거 같아 안녕하세요 어이 쥬돌이아빠 올라간다 안녕 관동챔피언 아 꿈이 아니었구나 다음에는 내가 그 자리를 찾으러 갈테니까 각오해 그건 그렇고 쥬돌이아빠는 들었어? 뭔가 엄청나게 강해보이는 포켓몬이 있대 어떤 포켓몬인데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멋진 포켓몬이라고 하는거 같아 그 포켓몬이 나타났던건 블루시티 금방 근데 어딘가에 있는 동굴로 도망을 가버렸대 우리도 그 포켓몬을 찾으러 가보지 않을래? 그 포켓몬과의 여행이 즐거워보이네 그 포켓몬과의 여행이 즐거워보이네 챔피언이 된 결과 자신의 세계가 넓어졌다 어디서든 리자몽 쿠테라 망나뇽을 타고 하늘높이 날 수 있게 되었다 세계가 넓어지는 와중에 미안한데 잠깐 괜찮니? 내가 누군지 기억해? 1번 도로의 대지야 챔피언이 된 너에게 알려줄게 있어 하나의 포켓몬만을 추구하는 존재 마스터 트레이너지가 관동 각지에 나타났어 우선은 피카츄 마스터에게 도전하는걸 추천할게 녀석은 상록 숲에 있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내게 다시 말을 걸어줘 근데 갑자기 저 꼬마가 펑 하면서 그 안개 속에서 사라졌는데 실루엣이 엄청 노인처럼 노인 뒷모습 실루엣이 딱 나타나면서 사라져 마스터 트레이너지에 대해 어떤걸 알고 싶니? 칭홈에 대해서 무지개 시티의 게임 회사에서 바꿀 수가 있어 통신대전에서 상대와의 차이로 만들 수 있지 자 오 박사님 오 잘 왔다 포켓몬 도감은 열심히 모으고 있니? 어디 확인해 볼까? 자 잡은 포켓몬이 그냥 그렇구만 그렇게 많진 않아 꺼져 이래봬도 오 박사님은 포켓몬계의 권위 잘한다 박사님을 존경하는 포켓몬 트레이너도 많아 저도 박사님의 조수로서 포켓몬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학원생이라는 거죠 저도 박사님의 조수로 포켓몬을 연구하고 있는 대학원생 2입니다 뚱뚱이 아저씨 과학의 힘이란 대단해 요즘은 스마트폰과 게임기를 연동시켜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이따나 뭘하나 미치 잡으러 가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저 녀석의 말을 들어줘야 돼? 리자몽을 타고 날아갈까요? 자 리자몽 준비됐지? 어... 시원해 어? 이 녀석인가? 내리고 싶은데 어떡해 파라섹트의 트레이너? 얘랑은 싸울 수 없어? 내려주십시오 해봐 하하하하 자 이제 누가 트레이너지? 내려주십시오 해봐 내리는거는 유료야 타는거만 무료야 이 자식이 나도 방법이 있어 이 자식아 내려주십시오 해봐 내려주십시오 해봐 인사 잘한다 나는 파라섹트 마스터 궁극의 파라섹트를 추구하는 존재 아 자기 그것끼리 해야되는구나 파라섹트를 키워서 뮤츠까지 잡으면 시간이 없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면 끝 끝내? 뮤츠는 근데 잡는거 어려워요? 뮤츠만 잡자 뮤츠만 마스터볼로 잡자 어? 뭐야? 음.. 아까 그 주운거구나 고맙다 자 놀아줘야겠다 머리 긁어주면 좋아요 이 자식 어때? 콕콕콕콕 콕콕콕콕콕 장난도 좀 치고 콕콕콕콕콕 신나? 사료 사료타임 비싼거 줘야지 비싼거 줘야지 비싼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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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이야 비술 하늘 날기 블루 시티로 가자 여기에 있는 동굴? 자 가자어어어어어 이거는 에필록그로 나오면 되겠다 충전을 해야돼 충전 됐나? 아 다 충전됐네 태워주십시오 해봐 태워주십시오 해봐 공손하게 공손하게 왼쪽 왼쪽이야 오 전 스포 안받습니다 그냥 내가 일로 가고 싶었던거야 난 스포 안받아 나 이쪽으로 가고 싶었어 왼쪽일거같은거 강챙 이쪽 동굴인거 같은데 내가 봤을때는 어 포켓볼이 내려주십시오 해봐 내려주십시오 해봐 원래는 먹으려고 했는데 니들때문에 안먹는거야 알았어 구경하는거야 알고 있는데 구경하는거야 그냥 여기저기 좀 보고싶었어 여기저기 좀 보고싶었어 나 소아야 나 소아 코 뿌리 상대가 될거같아 나는 뭐 4천왕에다가 어 전 챔피언도 이겼다고 최단태지만 코 뿌리는 뭐 그냥 뭐랄까 뭐랄까 이 자식은 다른걸로 해야겠다 쓸어버려야겠다 야우돈이 야우돈 육문개방 보고싶은분 야우돈 육문개방 보고싶은분 손 손 손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니들때문에 안하는거야 메가혼 얘는 물리공격이기 때문에 좀 버티기가 힘들어 육문개방하니까 특수공격이 주력인 애한테 싸워요 그냥 싸워 한 대정도는 맞아줄 수 있겠지 그것이 야우돈입니까 다 써 야우돈이니까 버텼다 이거 진짜 그죠 이거 야우돈이니까 버텼어 뿔관장이야 얘 뿔관장인가봐 주래건 맞네 뿔관장이네 피카츄 숨은 보스네 뿔관장 나 소화 뿔관장이야 뿔관장 뿔관장 피카츄 피카츄 굉장하구나 다음 뿔! 다음 뿔 나와 니드킹 다음 뿔이 이거구나 교체 야우돈 야우돈이 역할이 좀 크네 아니면 리자몽으로 해서 날개치기를 해야돼 다 물리를 쓰네? 메가본! 다 아퍼 야우돈이니까 이거 버티는거야 4천명 보다 더 쎄 그 어줍자는 망나농 망나농 그 뭐야 홈쇼핑 파는 그 대장도 이제 모코 왕콘치 얘도 뿔이네? 그치 물이니까 전기 뿔관장 쟤 원래 이름... 야... 야돈 이름은 야우돈 메가베가 사망 사망 꽤... 심오르 이것이 정상에 선 트레이너의 위력인가? 네가 4천왕 네가 4천왕 이것은 네가 4천왕 해야돼 이걸 받아줘 메가폰 오... 메가폰 무서운 포켓몬이 있다는 것 같아 나는 감시만 하는 역할이라서 메가폰 4천왕 4천왕은 챔피언이 임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메가폰 쥬데기 공룡만 배울 수 있어 거대한 뿔이 있는 녀석만 근데 쥬레곤은 왜 하는 거야? 뿔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난 여기 봤지 포켓볼이 하나 있다는 거야 끝나가는 와중에도 수집욕 참을 수가 없어 너도 봤지? 쥬데기 공룡 대기 대기 비술 반짝이기 블루시티 동굴이야 희귀한 동굴이야 자 가자 비술 물결타기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거 안 찾는다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강화 포켓에 넣고 강화 포켓에 넣고 이거 뮤 뮤 층과 뮤 잡으러 왔어 뮤 층과 뮤 뮤는 어디서 잡어? 근데 뮤는 어떻게 잡습니까? 뭐야 무슨 일이야 나주 열매는 아니겠지? 별의 모래 별의 모래 돈이야 저건 좋아 잘했어 또 발견하면 말해 땅 속성이라 그런지 땅 지질에 대해서 잘 안해 뭐야 이거 또 있어 또 뭐야 내 말 좀 들어줘 내 말 좀 땅 속성 전문가랑 누구야 씨 깜짝이야 내 눈 이거 잡아야 돼 내 눈 combat 널루미 잠깐만 나 포켓 볼 별로 없는데 마스터 볼 써야겠네 내 눈 Steven 날루미 마스터볼 빗나가면 날아가 아 마스터볼 자동이래 날루미 날루미 투실투실한게 내 전용 포켓몬 쓰기 좋은데 나는 사실 투실관장이에요 투실투실한거 좋아해 라레캔디 하나 갖고 난 얍실한거 안좋아 투실투실한거 좋아해 묵직한거 땀내 땀내 나는거 듬직한거 국밥 국밥관장 든듬한거 보기만해도 든듬한거 있잖아 아 이거 퍼즐형으로 만들었을까 열받게 주민세는 같이 가져가 놓고 보이지도 않네 대구리 뭐야 영원히 도는 영원히 도는 와 이게 물리적으로 이어져있네 위치를 그죠 물리적으로 이게 이어놨어 두개를 메타몬 메타몬 왜냐면 이거랑 이거랑 아래가 똑같아 물리적으로 거리다 자 가자 백화정 클래식노래 백화정 민용? 그러게 민용이 없네 왜 민용이 없지 민용이 없지 아 수로에서 발견해 원래 1세대는 망란용이 깡패잖아 그지 근데 저는 깡패랑 같이 결탁하기 싫어서 안했어요 일부러 깡패잖아 저는 정정당당하게 리자몽 깡패예요? 리자몽은 깡패 아니에요 리자몽은 그 불비행 포켓몬이에요 왜 적패라고? 적패는 니들이 적패라서 그래 적패 눈에는 적패만 보이거든 옛날에 부처님이 그랬어 니들이 적패라서 여기 있다 찾았네 얼추 찾았네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 안 보이고 적패 눈에는 적패만 보여 니들이 적패 주민생들은 아직 안왔어 내가 먼저 잡겠다 힝 펭 이 새X 개구리 럭키 개구리 럭키 개구리 뮤는 어디서 나와? 뮤 뮤 좀 잡고 싶다 개패거리 얘 에스퍼잖아 에스퍼는 독에 강해 독을 분해하거든 그리고 벌레에 약해 내가 번 왜냐 벌레는 일반적인 사고방 그런 논리가 안 통해 와 일로 차랐어 슬프지 않게 하려고 버텼어 탕 그리고 그리고 가방에서 이거 먹어 또 슬프지 않게 버틸수도 있어 사이코 키네시스 슬프지 않게 버텨 슬프게 했어 나를 내 근데 이건 피카츄가 너무 좋은게 무조건 성공기술이 있어요 잊어버려 으 대 감 백뚝 베따! 이건 진짜 6문 개방 할만해 왜냐면 쟤 특수공격이거든 이거 사이코 키네시스 6탄으로 받아내 왜냐면 약은 약은 24개고 사이코 키네시스는 10개밖에 안 돼 약으로 버텨 이것이 내추럴의 싸움입니다 굳이 풀 안 먹어도 됐네 120짜리 먹어야겠네 버텨 횟수로 버텨 횟수로 횟수로 버텨 횟수로 버티고 시간제한 있다고? 어딨어 시간제한 어 위에 있네 나 못봤어 2분 남았네 빨리 눌러 피지컬으로 눌러 사이코 키네시스 10개밖에 없어 사이코 키네시스 10개밖에 없어 사이코 키네시스 10개밖에 없어 왜 이렇게 많이 쓰지 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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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빨리 먹어 10번 넘는거 같은데 어? 전설 포켓몬이라 20번 쓰는거 아니야? 빨리 1분밖에 안 남았어 1분안에 처리해야 돼 됐다 아씨 고마워 2분안에 처리해야 돼 2분안에 처리해야 돼 2분안에 처리해야 돼 2분안에 처리해야 돼 몰랐어 사이코 키넥시스 다음에는 스피드 스타가 있을 줄은 스피드 bursting 스피드ak 스피드 Salem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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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나 그거 뭐 보내드려야 되는데 계정 정보 빨리 깨야겠다 이거 이것만 깨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플렉크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첫 턴에 야도란이 피가 없어가지고 약을 먹어서 그래 여기서부터 엉켰어 용서 못해 아 아래 캔디도 먹어 그래 아래 캔디도 먹어 200이 넘어 이제 맹독 쓰고 약 먹으라고? 아니 육문으로 상대한다 맹독으로 하잖아 비겁해 건 나는 나만의 방법으로 약을 먹으면서 이럴 거야 가방에서 약 다 꺼내가지고 내가 우승한 방법으로 이길 거야 저 미치고 비겁한 체력회복을 해? 이거를 승부해서 이겨야지만 포켓몬을 잡을 수 왔어 바로 명상 얼음죽이지 명상 그리고 이제 공격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체력 회복을 하면 조금만 달아 체력 회복을 하면 조금만 달아 봐봐 일문 개방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 이제 맞아도 이제 반절 이상 다냐 안 다냐만 보면 돼 봐봐 망각실 뭐지 어 특수 방으로 오네 뭐지 하지 말지 괜찮아 저쪽도 육문 어어? 이건 생각 못 했는데 일단 2문 일단 2문 일단 2문 가 3문 근데 나는 두개 다 올라가 저 새끼 눈치챘는데 어 좋아 못참고 6문까지 못열었어 문 여니까 안되죠 안바뀌죠 나 몇문이야 지금 4문 아 얘는 툭스마워 다 올렸구나 4문 5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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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문 5문 5문 6문 4문 5문 명상 쌓아놔 이거 한번 쏘고 턱방이 이제 떨어졌네 이거 먹고 시간이 없어 빨리 먹어 피카츄로 바꾸면 안 돼 그 사이에 어차피 회복하려면 할 수 있어 회복 안 했어 회복 안 했어 검방저 회복은 한 번밖에 없나봐 처리해 Carl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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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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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틀 애니메이션 끄고 하면 되잖아 아 근데 재미없잖아 배틀 애니메이션 써야돼 ㄷㄷ ㄷㄷ ㄷㄱ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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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원래 독 안쓰려고 했는데 니들땜에 쓰는 거야 알았어? ㄷㄷ 나는 원래 맹독 안쓰려고 했어 니들땜에 쓰는 거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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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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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상은 한번에 해야 돼 안그러면 이거 처음에 안쓰면 계속 회복만 해 빨리 이거 시간 없어 정 1문 됐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더라 회복량을 일단 먹었어 회복량을 일단 먹어 고급으로 먹으나 상관없어 나 원래 고급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니들때문에 풀회복량 먹은거야 아 이제 버티만 해 안맞았어 랜드 걸렸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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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빨리빨리 존버만 해 존버만 해 눈 열어 이제 아 이거 애니메이션이 너무 길어 이게 피지컬이 필요한거였어? 이기 감사합니다 명상을 계속해 그래서 공격력 특수공격 할 때 잡게 뚱뚱 아니 지금 던지는게 아니라 피를 다 까야돼 그 다음에 잡을 수 있어 좋아 여기서 파볼까 여기서 파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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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여유 있죠 졸렬하게 하면 이렇게 죽어야지 오케이 이것이 맹도견 이것이 야도란의 맹도 아 가방에서 마스터볼을 꺼내서 잡아버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놓치는건 아니겠지 어 아 그냥 잡아야 돼요? 아 그냥 잡아둔 휴 눈싸움으로 해 이 자식 들어가 순순이 다시 보기싫어 너 네번째 보기싫어 바로 잡혀 들어가 이 자식이 어디 건방지게 가윌 마봉파 야우돈이 에이스네 야우돈이 에이스 유전 포켓몬 위나라에도 야우돈이 에이스죠? 동봉 동봉 이 뮤츠 내가 잡은 뮤츠 무사태평화 성격에 히 특공 222 특방 아 특공이 너무 안좋다 특방 방어 스피드가 최고야 이거는 그 전구님이 주신거 이거보다 이게 좋네 탱커뮤츠 탱커뮤츠 탱커뮤츠는 뭐가 좋냐 맹독하고 좋아 맹독 걸고 버티기 왜냐 이 망각술 문 개방이 되게 좋아 3텀만에 망각술로 그걸로 탱을 해 수준급이야 스피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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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20번 다 깠었으면 이거 너무 사귄데? 그죠? 날개식이랑 똑같잖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포켓몬 뮤츠까지 마킹을 해주면서 역전의 용사들 수원 감사합니다 수원 감사합니다 하.. 참 많았죠? 우붕알풀 적벼기 양말거북이 김고촌 얘는 그냥 꼬렛 이름을 지울 수가 없어 알로라 폼으로 바꿔서 럭키 꼬렛 레드도 잡을 수 있어? 쥐순이 공룡 쥐대기 공룡 빵터저초 버터친 황몽이 이거는 노란색 윈디라 그래 이릉이 이릉이랑 적벼기 야후돈 야후연 까붕이 펄떡이 이거 원래 그 잉어킹이었을 때 후원 감사합니다 수룡동지 암나이트는 이름 안 줬어 머가리우스 찌뿌둥이 프리저 썬더 파이어 그리고 마지막에 잡은 뮤츠까지 자 재밌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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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